안녕하세요. 리드론의 독서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종래 작가님의 아리랑 전권의 줄거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업로드했던 소설 아리랑 각권의 영상에서 줄거리만 발치하여 통합한 것입니다. 길이가 제와되지만 이것만 쭉 들으셔도 아리랑 전체 12권의 이야기가 저절로 머릿속에 정리될 것입니다. 별도의 자막은 없으니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리랑 전권의 시대 배경은 1904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이고 장소적 배경은 전라북도 김제, 군산, 그리고 중국의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하와이가 됩니다. 침략한 일제와 민족을 팔아남긴 친일파, 그리고 그들에 대항하는 독립군과 평범한 민중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권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권의 시대적 배경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뿌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본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청나라를 밀어낸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까지 승리하여 한반도에서 완전한 국제적 우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철도, 우편 등을 설치하여 자신들의 대륙 진출을 위한 빠른 발을 만들고 온갖 정보를 수집해 나갑니다. 이후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를 시작하고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해갔습니다. 본격적인 국권 피탈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리랑 일권의 이야기는 1904년 그 언저리에서 시작됩니다. 죽은 감골댁의 남편과 지삼출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모두 동학농민군이었습니다. 그 뒤 감골댁의 남편은 병을 얻어 돌아왔고 이후 병수발로 감골댁의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큰딸 보르미가 빚쟁이에게 팔려갈 위기에 놓이자 장남 방영근이 돈 20원을 받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이후 방영근은 아리랑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를 대변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한편 죽산, 김제, 군산 등의 모든 땅은 일본인 지주회사에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고 소작농이 되어도 모두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소작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농민들을 속였습니다. 논을 판 농민들이 속은 것을 알고 다시 논을 사고 싶어도 이미 땅값은 많이 오른 뒤였고 소작이라도 붙이려면 일본 회사의 말을 잘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실질적인 땅을 차지하면서 민간회사의 실효적 지배도 높여나갔습니다. 일본인 회사의 대표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일본인 요시다와 그의 부하 조선인 이동만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제소까지 이용하며 땅을 사들였고 요시다는 일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젊은 사업가 하시모토와 김제 군산의 땅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한편 죽사면에는 청년 양반 송수익이 있었습니다. 만인은 평등하다는 신사상을 가진 보기 드문 양반이었기에 양반들은 그를 싫어했지만 농민들은 그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당시는 가보개혁 이후 신분제가 폐지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상의 구분은 남아있었고 보통의 양반들은 상놈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아리랑 2권에서 본격화되는 의병전쟁에서 유생 출신 의병장들의 한계로 이어졌습니다. 1905년 11월 마침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을사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장지현은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송대국을 썼고 임금을 호위하던 시종 무관장 민영왕과 전 의정부 대신 조병세는 자결을 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갔고 소식을 들은 송수익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삼출 손판석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친일파 백종도와 백남일, 장덕분과 장칠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종도는 현직 이방으로 눈치가 워낙 빨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고 판단하여 본인은 물론 아들 백남일에게도 일본어를 배우게 합니다. 스지무라는 일진해라는 전국적인 친일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그 군산지부 회장으로 백종도를 안칩니다. 한편 과거에도 일제에게 의병들의 정보를 팔아가며 재산을 늘려왔던 보호상 출신 장덕분은 여전히 우체국장 하야가와의 정복군이 되어 을사조약 이후 여기저기 일어나는 의병 모집 정보를 하야가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장칠문을 일진해에 가입시켜 백종도의 행동대장을 맡게 합니다. 본격적인 한일합병이 되기 직전에 대한제국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느낀 백종도와 장덕분은 각각 자신들의 부를 위해 한 발짝 먼저 일본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지위를 바꿔가며 책의 마지막까지 중요한 악역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읽어온 소설의 줄거리를 모두 바칩니다. 아리랑 2권의 줄거리입니다. 아리랑 2권의 큰 내용은 호남 의병과 남한 대토볼 작전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의 사진 결혼입니다. 소설은 당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최익현, 임병찬, 유인석, 전해산, 이강년, 신돌석 등 실존 의병장들과 송수익, 공허, 지삼출 등 소설 속 의병장들을 섞어가며 흥미롭게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을사조약이 책일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항쟁이 발발했습니다.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일진해 군산지부장 백종도는 일진해 청년들에게 전라도에서는 절대로 의병이 일어나면 안된다며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고 지삼출과 솜판석 등은 왜 호남에서는 아직 거병 소식이 들리지 않는지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송수익은 임병세 등과 함께 의병 모집 및 거병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고 마침내 1906년 6월 4일 최익현, 임병찬과 함께 전북 태인에서 봉기합니다. 전북 태인에서 의병이 봉기하자 전라도 일대를 관할하는 주재소 등은 일제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간부에서는 각 군마다 토벌대를 파견했고 통간부 서기 스지무라는 백종도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스지무라는 일진해장 백종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일진해는 낮잠만 자는 거요? 술만 취해 있는 거요? 사전에 정보 하나 입수하지 못하다니 이래서야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이요? 이 비상사태에 직면해서 일진해는 일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요. 본격적으로 군대화해야 한다 그 말이요. 그러자면 회장인 백상부터 옷을 갈아입고 정신무장을 하시오. 스지무라는 일진해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받게 했고 백종도에게도 군복을 입고 심기일전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조정리 작가는 최익현과 임병찬을 중심으로 거병한 전북 태인의병의 소설 속 송수익 부대를 편입시킵니다. 이들은 일본군의 집결지인 전주에서 멀어지는 동시에 전라남도 의병 세력과 합세하기 위해 남동쪽으로 행군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군의 청년들이 가세하며 세를 불려나갔습니다. 순창에 다다른 최익현 연합부대는 갑자기 일본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의병들은 각 부대별로 일제히 분산되어 후퇴합니다. 아직까지 죽창 정도로 원시 무장한 의병들이 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군과의 접전을 펼친 뒤 가까스로 도망간 송수익 부대는 산속에서 다른 의병들을 만나게 되고 최익현, 임병찬 등의 의병장들과 많은 의병들이 생포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편 일본군은 생포한 의병들을 각자의 마을로 데려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칼로 무장하게 죽였습니다. 송수익, 지삼출, 손판석과 함께 죽산면에서 의병으로 나섰던 자들 중 생포된 강서방과 주성춘은 그의 아내 정읍댁과 만경댁이 보는 가운데 총칼에 찔려 죽고 이를 본 만경댁은 실성하게 됩니다. 지삼출의 아내 무주댁과 손판석의 아내 부안댁은 본인들의 남정래들이 걱정되지만 얼마 뒤 의병들이 주재소를 털어 총기를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남정래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무주댁과 부안댁의 직감대로 지삼출과 손판석이 있는 송수익 부대는 주재소를 털어 총기류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지역 의병 부대들과 함께 협공작전을 펼치는 등 그 세력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수익은 강원도 관동창의대장 이인영으로부터 통문을 받습니다. 전국 의병들이 양주로 모여 그 힘으로 서울을 탈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수익 부대는 전열을 가다듬고 양주로 향하지만 가서 본 13도 창의군은 유생의 한계를 지닌 연합군이었습니다. 의병장의 신돌석 등의 유능한 평민 의병장을 배제하였고 이인영 자신은 아버지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유생 출신 의병장들에 대한 의병들의 불신은 커지고 의병장의 자리는 점점 전투 경험이 많은 평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평민 출신 의병장들 중 특이한 이력을 지닌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호라는 이름의 한 승려했는데 송수익은 공호를 만나면서 단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가 관우를 만나 서로에게 반하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소승 공호라 하옵니다. 송 대장님 조남과 명성은 익히 듣고 있습니다. 뵙게 되어 생각이 없고 이번 싸움서부터 싸우는 법을 한수만이라도 배우고자 합니다. 귀골이 크고 튼튼하게 생긴 공호의 첫 대면 인사였다. 송수익은 단번에 마음이 끌렸다. 이렇게 송수익과 공호는 각각의 부대를 이끄는 의병장으로서 협동작전을 통해 조우하게 되고 서로의 비범함을 알아보며 훗날을 계약하며 헤어집니다. 아리랑 정권을 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사내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많아지면서 전국의 의병들은 갈수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일제는 의병들을 제압하고자 부족한 헌병들을 보충하기 위해 헌병보조원을 전국적으로 모집했고 의병장들의 목에 현상금을 걸기 시작합니다. 백종두의 아들 백남일은 이때 헌병보조원에 가입하게 되고 신돌석은 5천원 송수익은 3천원 공호와 지삼출의 목에는 각각 1천원의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현상금을 걸어서였을까요? 평민 의병장 신돌석은 현상금을 노리는 사촌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런 흐름들로 인해 전국적인 의병 세력은 약화되어 가지만 전라도의 의병들만은 더욱 거세게 활동하였습니다. 호나무병은 일제의 한일합병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었고 결국 일제는 위에서 말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시작합니다. 송수익 부대도 이런 남한 대토벌 작전을 피해 게릴라 작전을 폈고 그 과정에서 송수익은 허벅지에 총상을 당하고 공허의 도움으로 한 암자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1910년 한일합병을 한 일제는 통간부의 이름을 조선총독부로 변경하였고 초대총독으로 대라우치를 임명합니다. 총독부는 제일 먼저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비롯하여 대한협회 같은 반일단체 등 모든 정치단체를 없앱니다. 일진회장 백종도와 그의 똘마니 장실문 등은 갑작스러운 일진회 해체를 듣고 당황하지만 이내 쓰지무라에게서 죽산면장 자리를 얻게 되고 장실문은 순사보 자리를 차지합니다. 한일합병이 된 우리나라에서 의병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판단한 송수익은 자신의 부대를 해체한 뒤 본격적인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 만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리랑 2권의 큰 줄기이고 이어서 작은 줄기인 하와이 상황과 기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와이로 간 감골떼의 장남 방영근은 사탕수수 농장과의 계약기간이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고 미국 본토로 가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이민법이 변경되어 더 이상 본토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08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이 우리나라 외교 고문인 미국인 스티븐스를 저격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리랑 일본에서 본부와 같이 일제는 1904년 고문정치를 시작할 때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우리나라에 두었는데 그 외교 고문이 바로 미국인 스티븐스였습니다.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하여 조선은 일본의 보호 아래 발전하고 있다면서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문 인터뷰를 했고 샌프란시스코의 한인사회는 이 기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두 명의 한국 청년이 서로 연락 없이 같은 시각에 스티븐스를 저격하기 위해 부두로 갔는데 그들이 바로 장인안과 전명훈이었습니다. 결국 스티븐스는 장인안의 총에 죽게 되고 두 명의 한인 청년들은 미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방영근을 비롯한 하와이 노동자들과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변호사를 사고 통역인을 구했는데 그 통역인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재판 일정이 빨리 잡히지 않자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버립니다. 한편 하와이 농장주들과 한인협회에서는 하와이 조선 노동자들을 조선 여자와 결혼시키기 위해 사진결혼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사진만 보고 조선에서 처녀를 데려와 결혼시키는 것인데요. 이 사진결혼을 통해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아리랑 2권 소설의 줄거리를 모두 마칩니다. 아리랑 3권 소설의 줄거리를 시작합니다. 송수익은 자신의 부대를 해체한 뒤 공허스님의 도움으로 먼저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뒤 전가를 보내 지삼줄과 솜판석 등을 만주로 불러들일 요령이었습니다. 지삼줄과 솜판석은 마을로 내려가기 전에 산속에서 화전을 가꾸며 살겠다는 부하 천수농가 강기주 배두성의 운막을 지어줍니다. 이후 이 산골 운막은 지삼줄 등 의병 세력들의 은신처 역할을 합니다. 운막을 지어준 뒤 한밤중에 죽산면으로 내려간 지삼줄과 솜판석은 식구들을 데리고 야밤에 군산으로 떠나고 그 길에 감골댁의 가족들도 함께합니다. 지삼줄과 솜판석 그리고 감골댁의 막내 아들 방대근은 군산 앞바다 부두에서 쌀가마를 나르는 막노동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당시 군산항은 전국에서 쌀을 일본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항구였고 그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군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중에는 중국인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력을 형성하며 조선인 노동자들의 일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었고 이를 보다 못한 지삼줄은 부두에서 알게 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규합하고 중국인 노동자들과 크게 한 번 패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판석은 다리를 다쳐 절게 되고 감골댁의 막내 아들 방대근은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손판석과 방대근이 몸져 눕게 되자 손판석의 아내 부안댁과 감골댁의 딸 수국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찾아났습니다. 당시 여기저기 정미소와 미선소가 많이 생기는 시대였기에 둘은 미선소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죽산면장 백종두의 미선소였고 헌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 백남일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국이는 이곤에서 일본인 하시모토가 계속 넘볼 정도로 빼어난 미모였습니다. 그런 수국이를 본 백남일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자신의 처벌어 삼기 위해 퇴근한 수국이를 강제로 납치하여 강간해 버립니다. 다음 날에야 집으로 돌아온 수국이를 보고 강골댁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누나가 백남일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동생 방대근은 혼자서 백남일을 죽이기 위해 그를 미행합니다. 이를 눈치챈 지삼출은 아직 힘이 약한 방대근이 백남일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방대근은 뾰족한 돌로 백남일의 한쪽 눈을 찍어버립니다. 헌병이 눈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지삼출과 방대근은 하루빨리 군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삼출과 감골댁의 가족들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손반석은 일단 군산에 남겨둔 채 또다시 야반도주를 하게 되고 산속에 남아있던 의병부와 천수동과 강기주 배두성의 음막을 찾아가 몸을 숨깁니다. 며칠 후 공허스님은 송수익 대장의 정가를 들고 화정골로 찾아왔고 이들은 만주로 떠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럼 줄거리의 또다른 흐름인 토지수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토지수탈은 아리랑 정권을 통해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유화 작업이 시작되는 1908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1918년까지 일제는 토지수탈을 위한 모든 법령을 정비했고 측량을 이어갔습니다. 토지조사로 많은 땅을 얻게 되는 자는 일본인 사업가 요시다와 하시모토 그리고 죽산면장 백종두 반대로 땅을 뺏겨 하루아침에 소장농이 된 사람들에는 죽산면에 외리마을 내촌마을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박병진 박건식 부자를 세워놓고 대를 이어 땅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를 이들을 통해 풀어갑니다. 아리앙 정권을 통틀어 김제 만경평야의 논을 전부 사들일 욕심을 갖고 있는 일본인은 두 명입니다. 요시다와 하시모토 요시다는 일본회사의 조선지배인으로서 수하의 이동만이라는 양반 출신 주임을 두고 있습니다. 하시모토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통역관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 아리랑 전체에서 절대권력의 상징으로 나오는 군산무청 스지무라와 마격한 사이로 나오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요시다 밑에는 이동만이 있어서 골치 아픈 소장농들을 상대해주는 것처럼 하시모토 밑에는 죽산면장 백종두가 있어서 하시모토의 조선토지의 장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백종두와 하시모토는 수직 상하 관계로만 설명될 수 없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요. 여튼 두 명의 일본사업가는 각각 서로를 견제하며 김제 군산까지 자신의 땅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토지 국유화 사업으로 갑자기 소장농으로 전락한 죽산면 외리마을과 내촌마을 사람들이 박병진 집에 모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박병진과 김춘배를 두 마을의 대표자로 뽑고 단체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날 죽산면사무소로 찾아간 그들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면서기들과 주먹다툼을 하게 됩니다. 죽산면장 백종두의 꾀므로 주재소장은 주동자인 박병진과 김춘배를 재판으로 넘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태형 50대를 때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감옥에 있는 박병진을 대신해 아들 박건식은 동네 사람들과 사랑방에서 만나 향후 대책에 대해 여기까지가 줄거리의 큰 흐름이고 이어서 작은 줄기로 소개되었던 인물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만경평화에서 제일 큰 땅부자인 정씨 집안의 세 아들 정재규 정상규 정도규 삼형제입니다. 큰아들 정재규는 아버지가 죽자 그 많은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고 대부업을 하는 장덕풍에게 급전을 당겨가며 도박판과 기생집을 찾아다닙니다. 둘째 정상규는 그런 형에게 되들면서 자신 몫의 땅을 결국 받아낸 뒤 더 많은 땅을 불리는 자린고비 만석군의 캐릭터입니다. 셋째 동생 정도규는 주색잡기와 돈에 눈먼 두 형들과는 달리 땅과 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경성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뒤로 갈수록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삼군에서 처음으로 정도규가 등장합니다. 삼군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양치성입니다. 사실 양치성은 일곤 초입에서 우체국장 하야가와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장면으로 처음 등장합니다만 그저 어린 소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인물이 삼군에서 비로소 부각되어 등장합니다. 어릴 적 양치성은 우체국장 하야가와에게 일본말로 동양질을 했고 이를 신선하게 본 하야가와는 그 길로 어린 양치성을 우체국 소사로 취직시켜 자신의 정보원으로 키워나갑니다. 그렇게 자란 양치성은 최근 일본에서 정보원 교육을 받고 1등으로 수료해 돌아왔고 하야가와는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은 군산부두에서 결성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세력들이 혹여 의병들의 잔당은 아닌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양치성은 노동자로 백남일의 눈을 그렇게 만들고 떠난 자가 지삼출과 방대근임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양치성은 지삼출의 힘과 민첩성을 보고 그가 의병 출신임을 확신합니다. 더 자세한 침투와 지삼출의 추적을 위해 양치성은 군산부두에서 지삼출 손반석 등과 한솥밥을 먹었던 서무룡에게 접근하고 그를 자신의 정보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서무룡은 아리랑 뒤편으로 갈수록 양치성의 보호 아래 군산 앞바다를 주름잡는 주목이 되어 승승장구 하게 됩니다. 양치성의 등장은 소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송수익 공허 지삼출 등의 전투력에 비해 좀 더 전문화된 악당이 필요했었는데 양치성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곤에서 다친 송수익을 피신시켜줬던 손씨의 딸 필녀를 좀 더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필녀는 산골에서 화전을 가꾸며 살아가는 손씨의 딸입니다. 홍기가 찼지만 워낙 선모슴 같은 성격에 남자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랑 2곤에서 송수익 대장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산골 운막으로 피신했는데 그때 송수익에게 뿅 반해버립니다. 그를 위해 토끼를 잡아오지만 송수익은 그 길로 다시 떠나버리죠. 그런 필녀가 3곤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천수동의 산골 운막을 찾은 공헌은 배두성이 필녀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길로 손씨를 찾아가 필녀와 배두성을 중매하려고 하나 필녀는 배두성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단박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후 배두성과 결혼하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송수익과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다시 결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필녀는 이후 남편 배두성과 함께 만주로 가서는 송수익 부대의 든든한 여전사로 살아남게 되고 배두성이 죽은 뒤에는 끝까지 송수익 곁을 지켜주는 여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랑 삼곤은 송수익의 친구 신세호를 조금 더 부각시켜줍니다. 신세호는 친구 송수익이 상감을 무시하고 유생답지 못한 언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못마땅히 하지만 의병으로 일어선 용기와 나라를 위한 대담한 마음과 실천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마음속에 친구 송수익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가며 자신도 서당을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작은 일이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송수익 모친이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송수익의 모친으로부터 손주들 즉 송수익의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듣게 됩니다. 이런 유언을 들어서 였을까요? 이후 아리랑 뒤편에서 송수익의 장남 송중원을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송수익 모친의 장례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 삼일장으로 끝냅니다. 마지막 날 호련이 나타난 스님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공호 스님 이었습니다. 공호는 너무나 태연하게 반나절 이상 연부를 외우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그를 본 신세호는 언제 순사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며 조마조마 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일본 순사 두 명이 찾아와 공호를 잡아가 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공호의 회상을 통해 그의 과거가 잠깐 드러납니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외놈들은 부모와 동생들이 있는 집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홀로 도망친 공호는 여덟 살 때 한 스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절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님이 된 후에도 불경에 신경쓰는 것만큼이나 무술을 익혔고 그런 무술 실력에 걸맞게 주제소로 가는 길목에서 일본 순사 두 명을 맨주목으로 때려눕히고 유유히 갈 길을 떠납니다. 여기까지 아리랑 삼곤의 줄거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호남 의병과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다이나믹한 내용이 배경이었던 이곤에 비해 삼곤은 숨고르기를 하는 장으로 보였습니다. 의병 해체 이후 본격적인 독립군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다뤘고 앞으로 중요하게 쓰일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는 장으로 보여졌습니다. 지삼출로 대표되는 의병 세력들이 어떻게 죽산면에서 군산으로 그리고 다시 만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동선을 자연스럽게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송수익과 지삼추를 잇는 공허의 역할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토지 반환 투쟁을 위해 박병진 박건식 부자를 소개했고 지삼출의 전투력이 견주어 손색없을 만한 새로운 악당 양치성을 등장시켰습니다. 이후 양치성은 송수익과 지삼출을 쫓기 위해 만주로 떠날 텐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들에게 접근하며 이야기를 풀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아리랑을 다시 읽으며 조정례 선생님의 필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약을 했지만 실제 책은 행간의 의미 심리 묘사 배경 인물 설정 등 어느 것 하나 흥미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설 아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리랑 3권의 줄거리를 모두 마칩니다. 아리랑 4권의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권에서 지삼출과 감골댁 천수동 강기주 배두성 등 잔존 후병부대 세력들은 가족을 데리고 송수익이 있는 만주 통화연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권에서는 이들이 이미 만주에 도착하여 송수익과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송수익은 한자리에 있는 모든 대원들에게 상투를 자르라고 말하고 준비가 된 대원부터 직접 상투를 잘라줍니다. 한 명씩 상투를 잘라주며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 독립군 동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송수익은 부하들이 만주로 오기 전에 최적의 투쟁제를 물색해두기로 공허와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수개월에 걸쳐 길림에서 하얼빈으로 하얼빈에서 연해주로 연해주에서 북간도로 북간도에서 서간도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서간도 통화연의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회영 형제들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신흥 무관학교 등 독립운동기지를 이곳에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송수익은 신흥 무관학교 개소식에 참석하여 여러 독립군 지도자들을 만났고 이 과정에서 실존인물 이회영과 소설 속 송수익이 만나 조선의 독립과 신흥 무관학교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리랑 이야기의 장소적 배경은 조선과 하와이에 이어 만주까지 총 3곳이 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독부에서는 각 마을에 지주총대라는 사람들을 두세 명씩 세워두고 토지신고서를 접수받게 했습니다. 지주총대가 하는 일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신고하면 그 땅이 실제 그 사람의 땅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장이 찍힌 토지신고서만 총독부에서 인정되었고 어떤 이유든 지주총대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신고서는 기한이 지나면 모두 국유화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되자 일본인 사업가 요시다와 하시모토는 이 사업이 자신들의 땅을 넓힐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지주총대의 도장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의 땅을 시가보다 싸게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다는 이동마늘 하시모토는 죽산면장 백종들을 찾아가 자신의 사람들이 각 마을의 지주총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씁니다.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신고기간은 턱없이 짧았고 어느 누구도 한자로 되어 있는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조곤조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가 타는 농민들은 밤마다 사랑방에 모여 각자 자신들이 들은 정보들을 서로 짝이 깨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만 그런 어설픈 작성으로는 지주총대의 도장을 받지 못합니다. 지주총대들은 뒷돈을 찔러주는 양반 지주들의 토지신고서는 도장을 잘 찍어줬지만 면마직이 안되는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신고서는 유독 까다롭게 심사하여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태들이 여기저기 벌어졌고 주위 마을에서는 땅을 지키려는 농민들이 지주총대를 다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죽산면의 차서방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차서방은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죽산면의 지주총대와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로 넘어진 지주총대는 허리를 크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죽산면 주재소에서는 이 사건을 본보기로 토지조사사업의 기강을 잡으려고 하고 차서방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을사람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시킵니다. 여기서 아주 슬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차서방이 죽는 것을 지켜본 그의 아내는 실성하여 밤마다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고 결국 어린 두 남매를 두고 저수지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단 둘만 남은 오누이 바로 오빠 차득보와 여동생 차옥녀입니다. 득보는 동생을 굶기지 않기 위해 동양지를 나서지만 그마저 신통치 않습니다. 어느 날 오누이는 아버지의 묘에 찾아가고 거기서 아버지가 좋아했던 육자배기 가락을 읊는데 그를 들은 길가던 주모가 자신의 집으로 가면 고깃국을 먹여주겠다고 깨어서 둘을 데려가고 며칠 후 주모는 옥녀를 떠돌이 노래패에 팔아버립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그렇게 헤어집니다. 너무 가슴 아픈 10살 오빠와 7살 오누이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며 성장하는 인물이니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옥녀는 후반부로 갈수록 주조영급으로 변하는 캐릭터입니다. 한편 군산부두는 일본으로 가는 쌀을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하시모토도 자신의 쌀이 일본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이후 군산부청 스지무라에게 가서 두둑한 돈봉두를 건넵니다. 쌀을 일본으로 보낼 때마다 아는 하시모토의 인사입니다. 최근 부쪽 일본인들이 군산으로 많이 넘어오는 현상이 궁금했던 하시모토는 스지무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봤고 스지무라는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200만 이주정책에 대해 살짝 언급하며 총칼로 제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본인들이 직접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완전한 점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구교화한 토지를 이주민들에게 값싸게 대여 또는 분양해주는 방법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게 토지조사사업으로 빼앗긴 우리의 토지는 일본 이주민들의 농가 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공허스님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삼곤의 마지막에서 공허는 친일 지주의 집을 털어 군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물론 그 돈은 나중에 만주 송수익 대장 이기로 전달될 군자금입니다. 그는 조용히 비밀 결사대를 꾸리고 부두에서 창고 지기로 일하는 손판석의 정보를 듣고 일을 실행합니다. 첫번째로 털집은 김제 만경평야 최고 만석군 정재규의 집입니다. 정재규는 삼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씨 집안 삼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땅을 동생들과 나눠야 하지만 주색잡기와 도박을 좋아했던 정재규는 땅 전부를 자기가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둘째 동생 정상규와 사이가 틀어지지만 어머니의 장례식 때 찾아온 막내동생 정도규에 의해 어렵게 각 형제들에게 상속이 진행됩니다. 하여튼 그런 정재규가 오늘 미국상에 추수한 나락을 팔았고 그 사실을 들은 공헌은 비밀 결사들을 꾸려 그 돈을 훔쳐왔습니다. 정재규가 당했다는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둑들은 김제 군산일대의 친일 지지들이 쌀을 미국상에 판나를 귀신같이 알고 그날 저녁 그 집을 털어갔습니다. 급기야 그 도적대들이 옛 의병들이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돌았고 농민들은 왠지 모를 통쾌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판석은 하시모토가 미국상에 쌀을 판다는 소리를 공허에게 얘기합니다. 공허의 비밀결사대는 이번 목표를 하시모토의 집으로 정하고 그의 담벼락을 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길로 결사대는 모두 각자 다른 길로 도망갔고 공허는 새벽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갔습니다. 몸을 숨길 마땅한 곳을 생각하다 홍시부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둘은 뜨거운 새벽을 함께 보냅니다. 그날은 땡초순인 공허와 양반집 젊은 과부 홍시부인이 말리 장성을 쌓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홍시부인은 누굴까요? 공허는 어떻게 홍시부인의 집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급발진 할 수 있었을까요? 홍시부인은 원래 양반집 젊은 과부 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홍시부인은 절에서 부상당해 피신해 있는 송수익 대장을 우연히 만났고 자기도 모르게 송수익을 흠모하게 됩니다. 송수익은 홍시부인의 그런 마음을 알았지만 이미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자기와는 바른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런 기별 없이 바로 만주로 떠나버립니다. 홍시부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긴 절의 동자승 운봉은 공허에게 부탁해 송수익과의 서신 교환을 위한 다리 역할을 중재했고 그때 공허는 홍시부인의 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허가 본 홍시부인은 너무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만주에 있는 송수익 대장은 아직 혼자 지내시냐는 홍시의 물음에 공허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곧 송수익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만주로 넘어갈 거라고 말이죠. 홍시부인은 실망을 하게 되고 송수익을 향한 쫓겨 도망치다 홍시의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고 내서 조종래 선생님은 유독 공허의 남성미를 여러 장면을 통해 묘사 했습니다. 공허가 송판석을 찾아가서 숟가락을 꾹꾹 눌러가며 고봉밥을 먹는 장면에서도 송판석의 아내 부안떼 은 그 모습을 보며 남성미를 느껴 얼굴을 불켰고 하루 50리 이상을 걷는 공허를 묘사 하면서도 그의 남성미를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을 여기저기에 뿌려 두었습니다. 사실 공허는 스님일 뿐 나이는 아직 한창 젊은 나이였습니다. 독자들도 공허의 남성미에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취했을 무렵 공허는 홍시 부인의 집으로 피신하고 밤새 새벽 이슬을 맞으며 걸어온 공허는 따뜻한 방에서 느껴지는 홍시 부인의 냄새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급발진하게 되어 둘은 한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짝 어색할 수 있는 이야기 전개는 앞에서 살짝 보여줬던 공허의 남성미로 인해 더 자연스러워 집니다. 이후 아리랑 뒷편에서는 공허와 홍시 부인의 잠자리가 지루할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여 심심치 않게 독자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는 땡초 음흉 남자다움의 끝판왕 공허스님의 매력을 한껏 발산시켜주는 설정인 듯합니다. 이제 감골댁의 큰딸 보르미 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골댁의 자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방영근 보르미 수국이 방대근 4명의 이름은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리랑 전체 이야기는 아주 작게 보면 감골댁 가족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만큼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돌아가며 각자의 이야기를 계속 키워나갑니다. 무주 상골로 시집간 감골댁의 첫째 딸 보르미 는 남편을 일제에 잃게 되고 시아버지 오영감과 아들 삼봉이와 함께 밭을 읽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오영감은 자신의 밭에 말뚝을 받고 있는 인부들과 이장에게 괭이를 들고 찾아갑니다. 아리랑 사권 275페이지 부분을 인용합니다. 이놈들아 당장 우리 땅에서 물러가거라 그라너면 느그 죽고 나죽기다. 허허 이놈의 영감탱이야 주제소로 잡혀가기 전에 헛소리 말고 정시 차려. 누가 기었네 신고 안하라고 했어? 요것은 총독부가 하는 일이야 총독부가 무식한 영감탱이가 총독부를 알기나 혀? 죽일놈들 손바닥만한 종이쪼가리 한장 내던지고 말 한마디 없다가 고것 안냈다고 땅을 빼서 이 숭악한 날도둑 놈들 이렇게 말하며 흥분한 오연감은 인부의 가슴을 괭이로 찍어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오연감이 말한 손바닥만한 종이쪼가리가 바로 토지신고서입니다. 총독부는 이렇게 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신고서를 나눠줬고 거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땅은 모두 구교한다는 내용이 한자로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한자를 모르는 일반 농민들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기한이 지나고 자신의 땅에 말뚝이 바뀔 때야 오연감처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산골에서는 이런 일이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와서 괭이로 인부 한 명을 찍어버린 보름이의 시아버지는 다음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모두 일제에 의해 잃어버린 보름이는 아들 산봉이만 바라보고 무주 산골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친정 엄마인 감골댁 과 동생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군산에서 창고지기를 하고 있는 손판석을 떠올립니다. 손판석은 자신을 찾아온 보름이를 환대해주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창고 창고3를 보름이에게 맡깁니다. 창고3는 창고 바닥을 청소해주는 대신 쌀을 옮기는 도중에 바닥에 흘리는 쌀들을 챙겨갈 수 있는 일입니다. 낭미3 라고도 하는데 손판석은 보름이에게 이 창고3를 맡겼고 그 창고에 있는 쌀가마니에서 하루에 한 대씩 쌀을 가져가는 것을 눈감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몇 달에서 보름이가 작은 장사 미천이라도 잡고 나가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이제 이제 하와이 소식을 끝으로 아리랑 사곤의 줄거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와이로 간 방영군과 그의 동료 남용석은 이제 더이상 노예같은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작지만 여기저기 조건을 따져가며 농장을 옮겨 일을 하는 노동자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던 중 말려라는 한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말려는 사진 결혼을 하기 위해 사진 한 장만 보고 하와이로 왔다가 막상 와서 보니 남자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도망친 여자 였습니다. 사연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남용석은 그녀를 자신들의 거처로 데려오고 결국 남용석은 말려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와이 국민회에서는 국민군단 이라는 군대를 조직했고 방영군과 남용석도 낮에는 노동자로 일을 하고 밤에는 국민군단 에 속해 군사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국민군단의 창설은 국민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박용만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리랑 사곤의 줄거리입니다. 사곤은 송수익 부대의 만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공호와 홍시 부인을 연결시켜 줬으며 토지 조사 사업의 본격화로 인해 많은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둘만 남게 된 불쌍한 오누이 차득보와 옥녀의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시집간 보르미가 다시 군산부두로 내려와 이야기의 큰 흐름 속에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일본 이주민들이 점점 조선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이유와 실상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오곤부터는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본격적인 만주의 이야기가 펼쳐질 듯한데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리랑 사곤의 줄거리를 모두 마칩니다. 아리랑 오곤의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주 통화연에 정착한 송수익과 그의 부대원들은 낮에는 농민으로 밤에는 독립군으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땅을 잃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계속 넘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금세 포위당했고 무장 자치대가 먼저 조사를 한 뒤 밀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에야 마을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송수익은 최근 자신들이 경작한 땅의 주인이 나타나 소작료를 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황무지 벌판을 쓸만한 농토로 만들고 첫 수확을 거두니 그제사 땅의 주인인 중국인이 갑자기 나타나 소작료를 내라고 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자주 벌어졌습니다. 동포들이 만주 땅에 안착하면서 독립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반면에 동포들 거의 전부가 중국 지주들의 소작인 노릇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송수익은 서글퍼졌습니다. 송수익은 방대근과 함께 대종교 제사와 새로운 경작지 등을 둘러보기 위해 백두산으로 떠났습니다. 송수익이 잠시 자리를 비운 만주에 공허서님이 나타납니다. 그간 비밀결사를 통해 마련한 두둑한 군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만주까지 온 공허서님은 여러 길목에서 수색을 당하기도 했지만 잘 넘기고 결국 통화연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지삼출에게 만주 사정을 들은 공허는 군자금을 전달하고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여러 책들을 받아 바랑해 놓고 다시 국내로 들어갑니다. 한편 감골댁의 막내 아들 방대근은 신흥 무관학교를 졸업합니다. 방대근이 입학한 모습은 졸업식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잠깐 등장합니다. 감골댁은 무관학교를 장교로 당당히 졸업한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이제 곧 독립군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남편을 동학농민운동으로 잃었고 큰아들 방연근을 일본에 속아 돈 20원에 하와이로 보냈는데 이제 막내 아들 대근이 마저 독립군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대견하면서도 서글퍼집니다. 송수익과 지삼출 감골댁의 식구들은 신흥 무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방대근을 축하해주고 거기서 대근이의 친구들과 얘기도 나눕니다. 그들의 이름은 윤주협 김시국 권역도 노병갑으로 만주에서 새로 독립군으로 태어나는 샛별들이었습니다. 송수익과 지삼출 등 1세대 민족운동 독립세력들이 한 발짝 물러난 곳을 이제 방대근과 그의 친구들이 채워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소설 아리랑에서는 조금씩 활동의 중심축이 젊은층으로 이동해가고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방대근이라면 국내에서는 송수익의 장남 송중원 이 있습니다. 송수익의 아들 송중원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세호 딸 하엽이와 결혼을 했고 떨어져 지내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배 이 광민과 학교 내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창가를 지어 부르는 동아리 활동을 해나갔고 송수익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생 주임에 관심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송중원과 그의 선배 이 광민은 아리랑 뒤편에서 일본 유학길에 함께 오르고 이후 청년 독립 운동을 이어가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한편 만주에서 여러 역사책들을 바랑에 넣어 국내로 돌아온 공원은 그 길로 여러 뜻 있는 양반들을 찾아갑니다. 첫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신세호의 집입니다. 둘의 대화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리랑 오건 234페이지 인용문입니다. 요것이 이번 걸음에 챙겨온 책들 중에 한나요? 송장구님이 특히 신선생님께 일독을 권하신 책이구만요? 헌디 아주 애로운 부탁을 드려야 하겠는디 어쩌실런지 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들을 산지 사방에 널리 펄쳐야 되겄는디 외놈들 감시가 심해 많이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 처지 아닌 게라 요 한 권을 널리 펄치는 방도야 딱 한 가지 필사본을 만드는 것 뿐인디요 어떻게 신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을란 가요 만주를 다녀온 공호가 책 한 권을 내놓고 몹시 어려워하며 꺼낸 말이었다 그래야지요 허구 말고요 신세호는 흔쾌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종이에 쌓인 책을 풀어보았다 책의 제목은 신한 독립사였다 만주서 이런 책도 만드는 구만요 이런 책을 누가 짓고 어디서 만드는 가요 신세호는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물었다 그 제목과 함께 손끝에서 전율이 일어난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야 신채호 박은식 같은 여러 지사들이 짓고 대종교서 비용을 낸다듬 만요 대종교에서 낸 비용이야 다 푼 두푼 낸 돈들이 못하신 것이제라 그날 이후로 신세호는 밤마다 책을 베끼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글자 한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가며 정성을 다했다 그 필사본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의 역사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었다 총독부가 모든 학교에서 조선의 역사를 일체 가르치지 못하게 강압하고 일본 말을 국어라 해서 조선말보다 두 배 이상 교육시킨지는 이미 5년이 넘은 일이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조선사람으로서의 넋을 말살하여 독립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모든 조선사람의 얼을 빼버리고 그 대신 일본 것들을 주입시켜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종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총독부는 겉으로는 총칼을 휘둘러 조선사람들을 위협하고 속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조선의 정신을 말살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공헌은 신세월을 시작으로 뜻을 같이하는 양반들을 찾아가 필사를 부탁한 뒤 새벽 6쯤 홍시부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홍시부인과 하룻밤을 보낸 공헌은 홍시에게서 스님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는 알아서 키울테니 스님은 지금처럼 마음쓰지 말고 큰일을 위하라는 홍시부인의 말에 공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홍시부인 옆에서 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제 악당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백종두는 바다 가까운 갈대밭에 둑을 쌓아 논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이나 당장 곡식이 생산되는 농토가 아니니 총독부에서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국유지였고 그런 국유지를 죽산면장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시모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시모토에게 백종두는 자신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스스로 땅 욕심을 내면 안되는 사람이었지요 하시모토는 백종두가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를 넘보고 있다는 말을 조금 더 과장해서 군산부청 스지무라에게 말을 했고 스지무라는 단박에 백종두의 면장 해임을 결정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하루살이 인생이죠 백종두는 면직 소식을 듣고 하시모토와 스지무라를 찾아가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백종두는 그의 아들 백남일과 함께 정미소 등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만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백종두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친화시키는데 앞장서는 단체를 만들고 자신이 회장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호남 친화예였고 그 총회에 군산부융과 스지무라가 참석할 정도로 백종두는 호남 친화예의 회장으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였습니다 한편 손판석의 도움으로 군산부두 창고에서 창고 쓰리를 하는 보름이 그런 보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한 남자가 있었으니 예전에 수국이를 보고 반에 쫓아다녔던 서무룡 입니다 서무룡은 보름이를 보는 순간 수국이와는 또 다른 감정에 빠졌고 손판석에게 가서 보름이와 중매를 낳아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때마다 손판석은 총각이 과부하고 그것도 연상하고 혼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피하지만 서무룡은 보름이의 아들 삼봉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고개를 떠서 보름이 집에 갖다주는 등 적극적인 구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무룡만 보름이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두를 순찰하던 장칠문 역시 창고 쓰리를 하고 있는 보름이의 미모에 반해 그녀에게 음흉하게 접근합니다 어느 날 속옷에 쌀을 매달아 창고에서 나오는 보름이를 장칠문이 불쑥 조사하게 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칠문은 손판석까지 일을 못하게 하고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보름이는 이것을 계기로 장칠문에게 약점이 잡혀 그의 첩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칠문의 형사기장 세키아는 장칠문과 함께 가는 보름이를 보고 자신의 첩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짜내 장칠문을 장수 지역으로 멀리 보내버리려고 하나 눈치 빠른 장칠문이 세키아가 보름이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보름이를 그놈에게 바칩니다 보름이가 물건도 아닌데 이리저리 받쳐지는 게 참 기구한 인생을 산다 싶었습니다 보름이는 아들 삼봉이가 있는 상태에서 장칠문의 첩으로 다시 장칠문의 상사인 형사기장 세이카 첩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서무룡 입니다 서무룡은 자신의 힘을 키워 반드시 보름이를 찾아오겠다고 마음먹고 군산부두에서 주목패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보름이에 대한 마음은 서무룡이 가장 순수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무룡의 움직임을 파악한 그의 뒷배 양치성은 서무룡을 불러 유도 일단과 싸움을 해서 이기면 주목패를 이끄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서무룡은 단번에 싸움을 이기고 이때부터 양치성의 비호 아래 서무룡은 군산부두에서 제일 큰 주목패를 이끄는 두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양치성은 전편에서 사형당할 서무룡을 살려준 뒤 그를 정복군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의 밀정입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우체국장 하야가와로부터 송수익의 생사여부를 확인하라는 밀명을 받았고 이에 송수익과 신세우 집안의 혼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후 송수익을 잡기 위해 만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편에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물상 공진의 이야기를 끝으로 아리랑 오건의 줄거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15년 경성에서는 조선물산 공진회가 진행됩니다 죽산면의 만석군 정재규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막내동생 정도규의 안내로 공진회에 구경갔고 요시다와 그의 부하 이동만도 모두 물산 공진회를 구경가기 위해 경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재규와 정도규의 대화를 보고 가겠습니다 아리랑 오건 229페이지입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이 귀경을 좋아하기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어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구나 이것이 다 잘못 생각하고 저지르는 추태들이지요 추태라니 무슨 소리다냐 추태지요 이 공진회가 뭡니까 총독부 시정 5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시 말해 외놈들이 조선을 5년 동안 다스린 것을 자축하려고 벌인 잔치란 말입니다 그런 잔치에 조선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구경거리 생겼다고 이렇게 몰려드니 총독부에서나 다른 외놈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겠어요 아니면 무시하고 깔보겠어요 그 말 듣고 본게 그러시 경복궁 동쪽 빈터에 마련된 물산공진에는 일본의 온갖 신식 물건들이 조선의 농공 수산물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가지 일본 물건들 중 특히 조선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검정 고무신 이었습니다 정재균은 구경을 마치면서 경복궁 궁궐과 공진회를 같이 구경하니 좋다고 얘기했고 동생 정도균은 마지막 궁궐 구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위의 역사적 배경에서 말씀드린 경복궁 내의 조선 청독부 건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공진회가 열린 다음에 즉 1916년 경복궁 내의 조선 청독부 청사에 착공을 시작했고 1926년 청사가 완공되어 남산에서 경복궁 조선 청독부로 이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소설 아리랑 오건의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건은 전체적으로 방대근 송중원 등 새로운 청년 독립 세력들을 등장시켜준 장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씩 등장하긴 했지만 아직 여물지 못했던 인물들을 오건에서 비로소 하나의 독립 운동가의 캐릭터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후의 책들에는 이들과 이들의 젊은 동료들의 이야기가 점점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르미의 기구한 인생이 가슴 아팠고 그럴수록 군산부도의 악당들이 더욱 사악하게 느껴졌습니다 양치성은 밀정답게 여전히 조금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 언제쯤 송수익을 잡으러 만주로 가게 될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양치성이라는 캐릭터가 더 세져야 소설이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아리랑 5권의 리뷰를 모두 마칩니다 아리랑 6권의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치성은 일본 정보학교에서 최종적으로 만주 사정에 대한 교육을 들은 뒤 같은 임무를 가진 밀정들과 함께 만주로 투입됩니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두 명의 장사꾼들과 섞여서 송수익이 자리잡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고 지삼출 등 부대원들이 찾아와 몸수색 등을 했지만 통과했습니다 거기서 수국이를 처음 본 양치성은 그 자리에서 반하게 되고 정복군으로서 역할도 역할이지만 수국이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정보를 캐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국이에게 접근합니다 양치성이 마을에 왔을 때 송수익과 방대근 김시국은 마을에 없었습니다 셋은 무기를 구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에 갔고 거기서 러시아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소베이트 혁명군을 치기 위해 시베리아에 일본군이 출병했고 소련에 있는 조선의 청년들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혁명군 편에 서서 함께 싸운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윤철훈 조강섭 등을 만나게 되고 이들로부터 공산주의에 대해 듣고 독립운동에 공산주의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생각합니다 윤철훈과 조강섭은 국제공산주의 혁명이 식민지 약소민족의 해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소비에트 정부를 돕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송수익은 공산주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 개화사상을 접하면서 반상사상을 버렸고 왕권 회복의 북극주의를 부정하면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주의를 택했고 독립투쟁의 효과적인 방략의 하나로 대종교도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눈앞에 공산주의가 선택해달라고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무산자 계급혁명이라는 것이 난해한 측명이 없지 않지만 이것도 독립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주에서 민족 자결주의 사상이 퍼지고 있을 때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 급격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11월 만주에서 독립지사 39명의 이름으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소비에트에서는 식민지 약소민족의 해방 파리에서는 민족 자결주의 만주에서는 대한독립선언이 들려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동경 유학생들도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을 진행합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라도까지 내려왔고 공허스님은 청년학생 중심의 만세운동을 대견하게 생각하다가 열심히 만세삼창을 하고 있는 한 거지소년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는 15살이 된 차 득보였습니다 득보는 여전히 여동생 옥녀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고 사정을 듣게 된 공허는 득보를 앞세워 주모를 잡으러 갑니다 4월이 되니 일제는 만세운동의 주모자색출에 열을 올립니다 주동자색출이 시작되자 많은 청년학생들은 나라를 떠나 만주나 상해 연애주에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송수익의 아들 송중혼도 학교선배 이광민과 함께 상해로 떠나는 것을 고민하지만 결국 이광민만 먼저 상해로 떠납니다 한편 백종두는 만세운동 과정에서 만세꾼들에게 밤에 몰매 맞아 죽게 됩니다 5군까지의 백종두 비중을 볼 때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이렇게 전 세대들이 사라져야 새로운 세대들로 등장인물이 교체될 수 있기에 아쉽지만 백종두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3.1운동 이후 만주로 떠난 청년학생들을 반기는 곳은 여러 독립단체였습니다 만주 서간도 지역의 지삼출과 방대근 김시국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군정부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마차역으로 나가 대기하지만 왕정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복벽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독립단과 마찰이 생기고 그들을 제압합니다 지삼출은 그 과정에서 방대근의 듬직한 문무의 활약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한편 어딜가나 얼굴이 예쁜 수국이는 또다시 마을 지주의 눈에 들고 지주는 수국이를 첩으로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에 송수익은 방대근을 포함한 감골댕네 식구들을 모두 북간도 쪽으로 이동시키고 방대근에게 북간도의 정의단을 찾아가게 합니다 방대근은 그곳에서 독립군 장교로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곳은 김자진 장군 등 군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독립군 부대였습니다 위의 역사적 배경에서도 보았지만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송수익이 있는 서간도 군정부는 서로 군정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방대근이 새롭게 들어간 북간도 정의단은 북로 군정소로 이름을 바꾸어 각각 임시정부의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대 이름을 바꾼 이유는 상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해서였고 독립 운동을 위해서는 무장투쟁과 함께 외교적 적군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한편 수국이를 좋아하는 김시국은 방대근의 친구이자 무관학교 동기입니다 김시국은 수국이를 찾아 서간도에서 몰래 북간도 대한정의단까지 찾아왔으나 수국이는 여전히 냉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시국은 밤길에 갑자기 나타난 양치성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220페이지 둘의 대화를 잠깐 보고 이어서 246페이지 파리 강화회의와 관련된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니 나가 누군지 알겄어? 니 니신교 잘 모르겠는데 얘 그럴줄 알았다 그런 썩은 눈골을 갖고도 독립운동을 혀 참 싸다 사내가 더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다 서간도 수국이 동네에서 나한테 북한각 산거 생각 안나는감? 뭣이라구예? 그라믄 그 장사꾼이 아니고 그래 인제 알아보고서 아이고 살려주이소 잘못했임더 이 새끼 겁은 많아가지고 니 잘못이 뭔지 나 알고 잘못했다 하는게 지금 니 죄는 독립운동 헌 것이 아니고 수국이 좋아하면서 나 압을 가로막는 것이오 뭐 뭣이라구예? 수국이 수국이 안좋아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이소 적같은 자식 적같은 소리하고 있네 양치성은 칼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양치성이 김시국을 잡은 것으로 장면이 끝나는데 김시국이 이대로 죽지 않고 양치성이 밀정으로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주 아리랑 7권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46페이지의 내용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듯하여 낭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리 강화에 대한 기대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조선의 독립이었다 그런데 조선이란 이름은 회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채 김규식을 비롯한 대표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세계 열강에게 호소에서 독립을 얻으려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외교 독립론을 내세웠던 임정희의 정책적 참패였고 무장투쟁론이 다시금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이들은 모두 무장투쟁론을 지지했다 마침내 도산 안창호는 1920년 정초시정연설에서 모든 국민의 병사화로 독립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던 것이다 그것은 시대적 상황과 대세에 따라 임정희 외교 독립론이나 준비론보다 무장투쟁론을 앞세워 독립정책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 시정연설을 계기로 젊은이들은 만주로 떠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임정희에서 소개하는 여러 독립군 단체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혼보증과 신변안전을 위해 그들을 파견요원들이 인솔하게 했다 임시정부의 파견원 김명훈은 이광민 등 청년들을 인솔해 상해에서 만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광민은 만주의 여러 독립군 단체 중 대한독립군 즉 홍범도 부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김명훈은 이광민 일행을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에게 인계했고 대한독립군에서 신병으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1920년 봉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을 통해 만주의 독립군들은 일본군을 크게 이깁니다 이후 일본군은 보복 차원의 대대적인 토벌을 진행합니다 위 역사적 배경에서 설명한 간도참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송수익과 지삼출이 없는 서간도의 마을로 일본군이 들이닥치고 필려의 남편 배두성이 죽었습니다 거점이 탄로났다고 판단한 송수익은 남자들 위주로 20명만 데리고 야밤에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남편 배두성을 잃은 필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골댁과 수국이가 있는 북간도 쪽의 마을에도 일본군 토벌대가 들이닥치고 이 정보를 미리 알아낸 양치성은 수국이만 미리 빼내어 학살당하지 않게 합니다 나중에 수국이와 함께 찾아간 마을에 강골댁은 총살당해 있었고 양치성은 강골댁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모든 게 밀정 양치성의 정보로 학살당한 것임을 모르는 수국이는 자신의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준 양치성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리랑 유권은 우선 그 시대 배경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다루는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이는 앞으로 좀 더 속도감 있게 2세대 청년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졌습니다 덕분에 조금 지루할 법한 이야기들 속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백종두가 3.1운동 때 만세꾼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감골떼기 간도참변을 통해 죽었습니다 송수익과 지삼출의 나이가 마흔이 되었고 공헌은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1세대 민족중심의 독립세력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방대근 이광민 윤철훈 등 신세대 청년독립세력들이 자기 역할을 찾아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점 속도를 더해가는 아리랑 다음주 칠권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칠권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시단은 간척지를 개간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읍니다 좋은 조건으로 모집했지만 막상 일을 하고 보니 임금도 절반밖에 주지 않고 식대 등을 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도 3년 뒤면 영구 소작권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믿고 사람들은 요시다의 간척지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 중에는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긴 남상명 한기팔 등 외리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시단은 총독부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만들려는 산미 증식계획에 맞춰 간척지 개관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보르미는 형사기장 세키아에 처벌어 있다가 3.1운동 때 도망치는 학생을 숨겨주다 일본군 개머리판에 이마가 찢겨지게 됩니다 그 흉터로 인해 세키아는 보르미를 쫓아버리고 보르미는 산봉이와 세키아의 딸을 데리고 군산부도에서 떡장사를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 지역을 관리하는 주먹배우 오야봉은 소무룡이었고 소무룡은 부하들에게 말해 보르미에게 자리세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장사가 가장 잘되는 자리를 구해줍니다 어느 날 군산부도의 일보로 나온 백남일은 보르미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수국이가 어디 있는지 되라면서 보르미를 두들겨 팹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 소무룡의 주먹배들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하고 백남일은 그 길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진 백남일 앞에 오야봉 소무룡이 나타납니다 50페이지 둘의 대화를 보고하겠습니다 어저께 날 찾았다면서 용무가 뭣이요 소무룡은 백남일과 마주앉자마자 거만스레 내질렀다 자네 나하고 평상 원수지고 살 채미요 백남일이 외눈으로 소무룡을 노려보았다 그것 따지자고 만나자였어 원수될 마음 없음께 딴소리 말고 허구잡은 말이 날렁하시오 나 바쁜께 원수될 마음 없으면 되었구만 경찰에서 화해를 하라는데 자네 생각 어째 화해 나쁠 것 없는디 화해 조건이 뭣이요 그 여자 치료비를 내가 다 물제 고것이 다요 고것 말고 뭣이요 또 이깐디 더 중한 것이 우리 구역수 난장판직인제요 그 벌금으로 다다리 정미소 자릿세를 내야였어 뭐 뭣이요 택도 없는 소리 치워 대학고 얘기 끝났은게 앞으로 재판이나 오지게 받아보시오 서무룡은 냉정하게 몸을 일으켰다 아니 아니시 그것 아니고 그것이 아니시 그 얘기가 그런게 피차 원수대 잡사 뭘 나고 부뚜요 이렇게 서무룡은 백나미를 엮어서 매달 정미소 자릿세를 받게 되고 그 길로 보름이에게 돈 30원을 건네주며 가게 하나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송중원은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습니다 송중원의 어머니 안씨와 아내 하협이 장인 신세호는 출소하는 송중원을 맞이하였고 신세호는 송중원에게 몸을 추스르는 대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라고 얘기합니다 송중원은 장인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습니다 동경 유학생이 된 송중원은 친구 허탁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됩니다 둘은 일본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찾아가며 방학을 보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그들에게 전하는게 목적이었지요 허탁은 송중원과 함께 동경 유학생들의 사회주의 모임을 이끄는 학생운동 리더입니다 적극적이고 여유있는 성격으로 조용하고 신중한 송중원과 묘한 조화를 이루어 사회주의에 심취한 당시 동경 유학생을 나타내주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여기에 허탁을 좋아하는 박정애와 집안 좋은 홍명준이 등장합니다 당분간 이 4명의 젊은이들이 동경을 배경으로 계속 등장하니 이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송중원 허탁 박정애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에 시대배경에서 말한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입니다 3명은 지진을 피해 무사히 박정애의 하숙집으로 들어갑니다 지진이 점심 식사 때 일어난 것이기에 여기저기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모든 화재가 조선인 불령선인이 지진의 때를 맞춰 불을 지른 거라고 얘기했고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거리에서 무조건 잡아가 총살 시켰습니다 그렇게 약 6천여 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송중원이 현재 동경 유학생이라면 정 도규는 동경에서 유학생으로 사회주의를 접한 뒤 귀국하여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독립세력으로 나옵니다 동경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정 도규는 그 길로 친구 유승현을 찾아갑니다 유승현은 서당을 금지하자 야학을 냈고 이후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후로 감옥 생활을 했던 유승현에게 사회주의 학습을 위한 조직망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유승현은 적합한 사람이 있다며 공허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될 공헌은 과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뒤편이 궁금해집니다 한편 양치성과 함께 북관도에서 살림을 차린 수국인은 동생 방대근이 걱정됩니다 김자진 장군이 있는 북로 군정서에 들어가 성산리 전투동을 치른 뒤 연해주로 부대가 이동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연해주에서는 소베트 혁명군인 붉은군대가 일본군과 협상해서 오히려 독립군을 무장해제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국인은 수국인은 우연한 양치성의 양치성의 밀정임을 알게 되고 자고 있는 양치성의 가슴에 칼을 꽂은 뒤 새벽 마차를 타고 서간도 통화연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연해주에서 다시 돌아온 송수익 지삼출 필려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국이가 오기 전 방대근이 송수익을 찾아 먼저 서간도로 왔습니다 방대근은 김자진 장군과 함께 연해주 로 갔다가 러시아 붉은군대의 무장해제를 계기로 만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이 수국이가 혹시 통화연에 찾아오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송수익도 필려도 수국이가 감골댁과 함께 경신참변 당시 죽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방대근은 송수익에게 의뢰단에 가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둘의 대화를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아리랑 7권 164페이지의 둘의 대화를 인용합니다 음 의열단이라고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송수익은 중구곳에 무릎을 꿇고 앉은 방대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 지금 형편에서 독립투쟁을 더 열렬하니 전개하자면 그리어 허는 것이 첩경이라고 사료되는구만요 단정한 안준세 만큼 방대근의 대답은 명료했다 그래 지금 형편이라면 어떤 형편을 말하는 것인가 송수익은 그 짤막한 대답에서 방대근의 정신적 성장을 직감했다 또한 그 말뜻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판단력을 확인해보려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 예 외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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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 앞에 해방이 외롭다는 낙담이고 또 한 가지는 명확했다 그리고 그리고 언변도 더 능숙해져 있었다 송수익은 양치 양치성이 한인 한인 주거촌인 신한촌에 거주하였습니다 윤철훈은 이광민에게 자신의 친구 조광섭과 사촌동생 윤선숙을 소개시켜줍니다 이들 4명 이광민 윤철훈 윤선숙 조광섭은 연애주 공산주의 독립군 세력으로 계속 등장하는 캐릭터이니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시다와 그의 부하 이동만이 인부들을 속여가며 임금을 작게 주고 간척지로 개간한 땅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남상명 한기팔 김장석 등 간척지 개간에 뛰어든 외리마을 사람들은 너무 적은 임금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동만은 자신의 둘째 아들 이경만에게 개간한 땅을 보여주면서 동경유학을 떠나 반드시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판검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정도규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외리마을 사람들을 비롯해 간척지 사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을 귀합하여 소작회를 만듭니다 이는 공산주의 사상이 밑바탕된 소작회였습니다 이처럼 1920년대 동경유학생들에게 유행처럼 전파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젊은 청년학생과 독립세력들에게 신사상으로 전파되어 갔으며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의 세력을 형성하는 밑바탕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작회 파업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디데이를 며칠 앞두고 정독유는 고소한 선생의 말을 듣고 서울로 자리를 피합니다 육군에서 공헌은 3일 만세운동 당시 거지 차득보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옥녀와 헤어진 일들을 듣게 됩니다 공헌은 득보를 앞세워 어릴 적 동생 옥녀를 놀이표에 팔아넘긴 주모를 찾아가고 주모의 머리채를 잡고 최대한 빨리 옥녀를 찾아내는 것이 주모 신상이 좋을 거라고 겁박합니다 이후 공헌은 득보에게 더 이상 떠돌아 다니지 말고 정착하라고 얘기하면서 신세호를 소개시켜줍니다 신세호는 득보를 집으로 들여 농사와 공부를 가르쳐주고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신세호의 딸 월녀비와 득보는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득보는 지체가 다른 상황에서 월녀비를 넘볼 수 있겠냐고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반상이 구분이 없는 공헌와 신세호를 볼 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조심스레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또돌이 놀이패에 팔려갔던 옥년은 보성 어딘가에서 도망친 뒤 보성 명창을 찾아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창을 배웠고 드디어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옥년은 제일 먼저 자신을 노래패에 팔아버린 주모를 찾아갔고 거기서 오빠 차득보의 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매는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리랑 칠곤의 줄거리입니다 칠곤부터는 확실히 등장인물이 세대교체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수익 지삼출 공허의 이야기는 극도로 줄었고 방대근으로 대표되는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무장투쟁 세력과 송중원 허탁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동경 유학생들 그리고 이광민 윤철훈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연해주 사회주의 독립 세력들의 이야기가 줄을 잃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등장인물의 세대교체가 진행되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책의 전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아마도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였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1920년대 당시 사회주의 사상은 젊은 청년대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신사상 이었습니다 저는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보편적인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잣대로 독립운동 당시의 사회주의 독립세력들을 폄하하는 자세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유행처럼 퍼졌는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민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느덧 아리랑도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이어지는 팔곤에서는 어떤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아리랑 팔곤입니다 상해의 의열단으로 있는 방대근과 윤주엽은 의열단원 등과 함께 상해에 있는 프랑스 조개의 공원 언덕에서 멋지게 차려 읽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상해는 여러 나라들이 중국 대륙을 정복할 요령으로 만들어진 국제 도시 였습니다 그래서 조개라는 각 나라의 치외법권 지역이 상해 안에 별도로 존재했었습니다 방대근과 의열단 동지들은 오늘 상해 안에 프랑스 조개의 어느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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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단원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진을 찍는 것은 의열단의 오래된 의식이었습니다 방대근과 윤주엽은 단원들의 가운데에 서서 사진을 찍었고 그날 밤 인천항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방대근과 윤철훈의 임무는 조선으로 들어가 군자금 조성책을 접선하여 돈을 갖고 다시 상해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방대근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군산으로 가서 손판석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뜻밖의 큰 누나인 보르미를 만나게 됩니다 방대근은 손판석으로부터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이나 소장농들에게 얼마나 깊게 들어왔는지 듣게 되고 방대근은 의열단 내에도 공산주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젊은층 사이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해 이 의열단은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등 여러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군산에서 정미소를 하고 있는 외눈박이 백남일은 자신의 정미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갑자기 깎아버립니다 전편에서 백남일은 서무룡의 보호구역인 부두압 시장에서 보름이를 두들겨 폈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매월 서무룡에게 월낙금을 내기로 약조했고 그 월낙금으로 손해보는 돈을 직원들 임금 삭감으로 충당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임금이 깎인 정미소 직원들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백남일은 파업한 직원들을 모두 내쫓고 그 자리에 부두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한순간에 일자리까지 잃은 정미소 직원들은 마을의 중학교 선생님이자 사회주의 세포이며 정도교의 후배인 고소환 선생을 찾아갔고 고소환 선생은 다른 정미소 직원들을 끌어들여 동정파업을 주도합니다 동정파업의 사전적 의미는 파업중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직장의 근로자가 동조하여 일으키는 파업을 말합니다 군산의 모든 정미소 직원들이 함께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일본으로 들어갈 쌀의 양이 맞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걱정한 주재소장은 백남일에게 임금을 다시 원래대로 낮추라고 압박하고 정미소 직원들은 원래의 임금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노동자 농민들의 동맹인 조선노농 총동맹을 결성하고 내려온 종도규는 후배 고소환이 정미소 동정파업을 이끌어낸 것에 매우 흡족해 합니다 한편 정도규는 친구 유승연의 집에서 공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정도규가 준 사회주의 관련 책을 공호가 모두 읽은 뒤 다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주의를 함께하자는 정도규에게 공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60페이지 공호스님의 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어찌 생각을 정하셨는 게라 유승연이가 문가반에서 육어가 당긴 작은 바구니를 꺼내며 공호에게 눈길을 보냈다 글씨요 무식하고 바쁜대로 요 책을 다 읽어보기는 했는디 공호는 바랑에서 꺼낸 책을 유승연 앞으로 밀어넣으며 말꼬리를 사렸다 책이 마음에 안 들든 게라 유승연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공호는 손을 접고는 나아가 무식한 눈으로 보기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건 무엇이라더냐 그 무산자를 위한 혁명이라는 것이 저희부저 동학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요 동학도 인내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맨치로 귀하고 공평하다고 했고 동학군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모두가 차등없이 공평하니 사는 새 시상을 열자는 것이 아니었어 한나 다른 것이 있다면 아니 둘이 다른 한나는 요것이 저 타국서 들어온 물건이란 것이고 둘은 요 사상을 신봉하면 소련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독립을 도울 것이다 하는 것 아니었어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나 맘을 콱 틀어지들 못한단 말이고 요것이 무슨 소린 거 하니 나는 애초에 가난원이 살았던 놈이라 죽으나 사나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편이고 또 우리 식구 다 불태워 죽인 것이 외놈들이라 나가 죽을 때 거정 외놈들을 처 없애기로 딱 작정이 되어있다 그것이요 근게 나한테는 요런 신사상이 따로 필요하들 안단 말이요 나는 그간에 중옷을 입고도 대종교 사람들하고 아무 탈없이 투쟁을 잘해왔고 나는 나라를 되찾자는 뜻만 같음사 어느 누구하고도 뜻을 합칠 수가 있어 근데 아주 중옷을 벗어불고 나서기에는 그 신사상 이라는 것이 그 무엇이냐 참 그렇소 예 스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스님도 저희들도 더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일은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더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제일 큰 목적은 어디까지나 독립이 니까요 종도균은 공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승려인 데다가 그 나름의 체험 논리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의 의식 전환이란 빠를 수가 없었다 만약 의식 전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될 것이 없었다 그가 견지하고 있는 투철성으로나 오랜 투쟁 경력으로나 그는 귀한 존재였다 그런 사람과는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야 정선상이 그리 도략 넓게 생각해 주신 게 고맙구만 이라 근데 나를 믿어주신 다면 나가 틀림없이 신용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는 있겠구만 이라 공허가 육아를 집어들며 내놓은 제안이었다 아 예 그리 협조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게 없겠습니다 스님이 소개해 주신 사람이면 마음 놓고 믿겠습니다 종도규의 반색이었다 유승연의 얼굴도 비로소 편안하게 풀려있었다 소촉새는 반깊은 줄 모르고 울고 있었다 득보는 이미 시집간 월녀비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가끔 월녀비를 보러가기 위해 집을 비웁니다 월녀비는 신세호의 둘째 딸입니다 이를 알게 된 공허는 득보와 인연을 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득보 뉘우침에 마음을 돌리고 득보에게 결혼할 처자를 소개시켜줍니다 득보의 동생 옥년은 오빠의 결혼을 위해 남원 명창대회에 나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남원 명창대회에 나간 옥년은 어렵지 않게 1위를 하고 전주 기생집에서 반년 동안 노래하는 것으로 스카웃됩니다 자신의 결혼자금을 위해 옥녀가 기생집에 팔려나간다 생각한 득보는 절대 안된다고 펄쩍 뛰지만 옥년은 기생집에 팔려나가는게 아니라 노래만 부르는 것이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어머니도 좋아할 것이라고 얘기하며 일을 진행시킵니다 한편 동경에서 허탁과 송중원은 사회주의 학생 모임에 집회에 가기 위해 서두릅니다 미행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골목길을 돌다 자신들에게 접선장소가 바뀌었다고 다가오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이동만의 아들 이경욱이었습니다 이경욱은 둘을 바뀐 접선장소로 데려다주고 송중원이 자신의 아버지 이동만을 알아볼까봐 조심합니다 이경욱은 요시다 밑에서 많은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접선장소에 간 이들은 거기서 인사를 나누고 송중원은 이경욱과 같은 고향임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1925년 3월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탄핵되었고 같은 해 4월 한성에서는 조선공산당이 창립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방영근과 남용석이 있는 하와이 농장에서도 이승만의 탄핵 소식이 이슈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월 꼬박꼬박 냈던 독립자금이 상해 임정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승만이 착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시는 독립자금을 내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용석은 자신과 이혼한 선미가 이승만을 믿고 자신에게 까불었었는데 이제 그럴 일 없겠다고 좋아하지만 다음날 위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미는 남편 남용석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남용석은 어느 날 이틀째 농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선미가 죽었다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이후 남용석은 와이키키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쪽이 바로 조선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송수익과 지삼출은 만주 무송으로 가는 마차를 탔습니다 그곳에서 대종교 각 시교당 시교사들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의 주재자 한범린 선생은 답보 상태에 빠진 대종교 교세 확장에 대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불어닥친 공산주의라는 새 바람에 청년들이 휩쓸리면서 대종교에 입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종교인이었던 젊은이들마저 탈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견은 두가지로 대립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협조를 모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약 15년 전 만주 통화연에 자리잡았던 송수익과 그의 부대원들은 어느덧 모두 4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대종교에서는 그들에게 길림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독립군 부대를 지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독립군 투쟁의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삼출과 천수동 등 과거 역전의 용사들은 자신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에 한탄하며 농사지을 땅을 개간하기 위해 겨울에 먼저 길림으로 이동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흘만에 돌아온 송수익과 지삼출은 마을의 수국이와 천수동의 안에 솜리댁이 없어진 사실을 듣게 됩니다 수국이와 천수동의 안에 솜리댁은 양치석이 보낸 밀정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밀정들은 솜리댁을 고문하여 김동수라는 가명을 쓴 자가 바로 송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국이는 우여곡절 끝에 밀정으로부터 다시 탈출하여 마을을 향해 갑니다 어서가서 마을에 있는 순진하게 생긴 하서방이 바로 밀정의 끄나 불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수익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양치성은 김제로 돌아와 송수익의 아내 안씨 아들 송중원 그리고 신세호 등을 모두 잡아드립니다 당시 송중원은 한성에서 기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송중원을 잡아들이면서 함께 있었던 공산주의 세포들까지 잡아들이게 됩니다 신세호는 고문 과정에서 공허의 이름을 대게 되고 송중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모진 고문 끝에 풀려나게 됩니다 한편 김제만경평야의 부자 정재규는 동생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뒤부터 미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산에서 가장 큰 미두장에 살다시피 한 그는 이제 쌀을 판 돈으로 도박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땅까지 하나 둘 팔아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려나간 땅을 둘째 정상규가 아무도 모르게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큰형 정재규는 땅 팔아서 노름을 하고 둘째 정상규는 만속군이 반드시 되겠다는 욕심에 자신의 형이 팔아넘긴 땅을 하나 둘 사서 모은 것입니다 막내 정도균은 두 형들과는 달리 김제 만경평화에서 일어나는 소작쟁이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조정하는 사회주의 세력 간부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 다수 검거에 내용이 실렸고 정도균은 밑에 이를 후배 고서왕과 친구 유승현에게 맡기고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한송으로 올라갑니다 조선공산당은 재건에 실패하여 다시 많은 공산당 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헛닥도 비슷한 이유로 도망다니고 있고 친구 홍명준이 소개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송중원은 아버지 송수익의 문제로 감옥에 갇혀 실형 1년 6개월을 받고 어머니 안씨는 모진 고문으로 오른쪽이 마비되었습니다 장인 신세호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 출소했습니다 송수익의 일가 가족들이 모두 완전히 털린 것입니다 송중원의 친구 허탁은 이번 일을 통해 송중원의 아버지가 송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허탁은 중국으로 건너가 지금 진행중인 국공합작에서 조선의병대로 활동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허탁은 국제공산주의에 입각하여 우리가 중국공산당을 먼저 돕고 중국혁명이 성취되면 그때 우리도 도움을 받는게 우리 독립에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중국공산당을 돕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던 사회주의 조선청년 학생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연애주 신안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자 연애주 공산당 윤철훈의 사촌동생인 윤선숙은 조광섭의 연애편지를 계속 봤지만 언제부턴가 이광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광민이 이미 조선에서 일가를 이룬 것을 알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윤선숙의 마음속에 이광민이 점점 크게 자리잡을 쯤 윤철훈과 이광민은 위에 허탁과 같은 이유로 중국 공산당을 돕기 위해 중국 광동으로 떠납니다 이광민과 윤선숙은 헤어지기 전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동만은 자신의 생일잔치에 사찰과장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사찰과장은 기생집에서 부른 옥녀에게 반해버립니다 사찰과장은 이동만을 이용해 옥녀에게 몇 번 시중을 들라고 하지만 옥녀는 돈을 받고 술 시중을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괘씸히 여긴 이동만과 사찰과장은 옥녀의 약점이 오빠 차득보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차득보는 공허스님의 제안으로 정도규의 공산주의를 위한 연락원 역할을 했었기에 이동만은 공산주의 핵심세력으로 득보를 엮어버리고 옥녀에게 오빠를 풀려나게 하는 방법은 사찰과장의 시중을 드는 것이라고 은밀히 이야기해 줍니다 옥녀는 오빠를 위해 이동만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결국 사찰과장에게 자신의 정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이동만의 둘째 아들 이경욱이 알게 되면서 이경욱은 아버지 이동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경욱도 아버지 생신장치에서 노래를 불렀던 옥녀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름이는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삼봉이와 함께 시아버지와 남편이 묻혀있는 무주상골로 넘어갑니다 삼봉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는 등 너무 잘 자랐습니다 오랜만에 무주골로 간 보름이와 삼봉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고 보름이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삼봉이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본군에 의해 돌아가신 것을 말해줍니다 장제스 장제스가 일으킨 구태타에 의해 중국의 국공이 분열되었고 중국 대혁명이 좌절되었습니다 중국 혁명을 돕기 위해 광동으로 모여들었던 조선 우영병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정해야 했습니다 연해주에서 온 윤철훈은 연해주 돌아가겠다고 이광민에게 얘기하면서 이광민은 꼭 연해주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광민은 윤철훈의 여동생 윤선숙과 하룻밤을 보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윤철훈의 말은 이광민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광민은 윤철훈을 통해 인사를 하게 된 방대근에게 찾아갔고 방대근은 흔쾌히 같이 의열단에서 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의열단은 투쟁 방향을 암살 파괴 투쟁에서 대중 투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시점 이었습니다 역시 윤철훈 이광민과 같은 목적으로 중국 광동에 있었던 허탁은 국내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음먹고 가는 길에 만주에 들려 송중원의 부친 송수익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국내 송수익의 가족들이 모두 잡혀가서 옥살이를 하거나 고문 끝에 풀려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송수익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감정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눈 내리는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고향을 바라보며 흐느꼈던 사람을 발견했으니 그가 바로 송수익 대장이었습니다 만주에서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로 구성된 산부 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산부는 1924년과 25년 사이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해 상해 임시정부가 내부 분열 등으로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만주에서는 산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삼출 등 송수익 부대는 길림에서 정의부 소속 비밀 연락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관원들이 찾아와 공산당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지삼출 등 남자들을 모두 엮어 잡아갑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1925년부터 1928년까지의 이야기가 저물어갑니다 아리랑 구건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안남도와 전라북도의 창궐한 유행성 독감으로 한 달 동안 1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송판석의 막내 아들도 죽고 외리마을 남상명도 이 독감으로 결국 죽었습니다 남상명의 아내 중림댁은 빚쟁이의 독촉에 못 이겨 마을에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목포 박건식을 찾아갑니다 박건식을 기억하시나요 박건식은 토지 국유화사업과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긴 죽산면 외리마을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아버지 박병진의 대를 이어 대표를 계속하였고 3.1운동 당시 일본 농가에 불붙은 집단을 던지다가 경찰에 쫓겨 결국 가족 모두를 데리고 목포로 건너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상명이 죽자 그의 아내 중림댁이 형제간처럼 지냈던 박건식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동만은 이동만은 아들 이경욱이 계속 고시 낙방을 해서 실망합니다 이경욱은 옥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대로 공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동만이 옥녀를 사찰과장에게 바치기 위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이동만은 요시다의 밑에서 주임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금광사업에 손을 대지만 결국 모두 사기당하며 망하게 되고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폐강 논두렁으로 흘러간 금을 찾다가 논두렁에 처박혀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동만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작료 인상으로 김제지역 동척 소작인들이 소작쟁이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를 신간회에서 주도하였습니다 신간회는 각 지역별 지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신세호는 김제지부 간부를 맡았고 차득보는 김제지부 청년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는 어느 날 밤 청년회 소속 청년들이 경찰에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세호 등 신간회 김제지부 에서는 신간회 중앙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중앙회에서는 변호사 두 명이 내려와 사건을 해결하고 동척의 청년회 회원들을 석방시켜주었습니다 한편 1929년 11월 광주에서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고 경성제국대학 학생들의 가두시위를 시작으로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지역의 고등보통학교와 대학생들이 가두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보름이 보름이 아들 오삼봉은 군산 고등보통학교의 가두시위를 주도하여 경찰서에 잡혔고 그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됩니다 박건식의 아들 박동화도 목포상구의 가두시위를 주도했고 그 일로 인해 실형은 면하지만 학교에서 퇴학당하게 됩니다 송수익은 북경에서 열리는 무정부주의자 회의에 참석하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송수익은 산부통합의 실패를 계기로 완전히 무정부주의 투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산부는 만주에서 결성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말하고 제만 한인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일제에 항전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했기에 산부통합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침 국내에서 1927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독립을 위해 합쳐 만든 기간인 신간회가 출범된 상태였기에 만주 산부통합에 대한 기대도 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산부통합은 각 독립 운동 단체의 고질적인 분파 의식과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송수익은 북경에서 이회영 등을 만나 무정부주의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다음날 다시 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제공산당의 일국 일당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공산당의 대원칙이었는데 만주 북경 등에서 활동하는 많은 독립세력들이 조선 공산당의 사회주의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할지 아니면 조선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두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1928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수용을 공식화한 의뢰단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할지 여부를 단원들 자유에 맡겼으며 방대근과 이광민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고 만주 송수익에게로 찾아갑니다 이광민은 방대근을 통해 송수익을 소개받고 자신이 송중원의 학교 선배였다고 얘기하며 둘은 뜨겁게 손을 맞잡습니다 공원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다니는 송가원을 찾아왔습니다 송가원은 송수익의 둘째 아들입니다 즉 송중원의 동생이지요 참고로 송중원은 아버지 송수익의 일로 1년 6개월의 시령을 살다가 출소했지만 몸과 마음의 병이 생겨 지금 회복 중입니다 송가원을 찾아온 공원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같이 왔는데 그녀는 바로 옥녀였습니다 공원은 중국집에서 송가원에게 서로 알며 지내라며 옥녀를 소개시켜주고 둘은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송가원의 머릿속에 자꾸 옥녀가 떠오릅니다 하와이 방영근은 벌써 세 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파인애플 농장에 좌장 역할을 했던 구상배우 중매로 결혼을 했던 방영근은 늦게 장가를 갔지만 가장 실속있게 아들만 셋을 내리난 것입니다 조선이나 하와이나 당신은 모두 노동력이 귀할 때 였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은 것만으로도 실속있다는 이야기를 듣던 때였습니다 방영근의 등남 소식으로 마을 남자들은 한 곳에 모여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시정부로 보내는 특별 성금을 두고 낼지 말지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탄핵 그리고 하와이의 한인사회 지도자였던 박용만이 밀정으로 판명되어 의열단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성금을 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임시정부까지 잘 전달될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후 성금 내는 방식을 우체국을 통해 직접 임정으로 성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1931년 9월 일본의 관동군들은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이른바 만주사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중국 내륙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는 내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국민당의 장제스는 만주를 침략한 일제의 관동군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제의 관동군은 순식간에 만주벌판을 무서운 속도로 점령하고 들어왔습니다 만주로 돌아와 송수입과 함께 무정부주의 일을 하고 있는 방대근은 무정부주의 투쟁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신흥 무관학교 동기인 노병갑을 만나러 영안현에 와있다가 그 만주 침략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현재 노병갑이 있는 한족 총연합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산부의 통합부터 잠깐 이야기해야 합니다 1929년 3월 만주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인 산부가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민부에 속해 있던 김자진 장군은 이런 통합에 불만을 품고 휘하의 군정파를 이끌고 분리되어 나갔고 영안현에서 한족 총연합회를 새로 조직했습니다 소설 속 노병갑은 그 한족 총연합회의 참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극단적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김자진 장군은 암살당했고 김자진 장군이 없는 한족 총연합회는 껍데기뿐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병갑은 김자진 장군을 죽인 공산주의를 싫어했고 무정부주의는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잡히지 않는다며 방대근에게 말했습니다 방대근은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의 공통된 목표는 대한독립이지만 그토록 많은 파벌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직위와 감투를 탐해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신채호 이회영 그리고 송수익 같은 분들은 어떤 직위나 감투도 탐하지 않았기에 이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주의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병갑은 방대근의 제의를 이런 이유들로 거절하였고 방대근은 다시 길림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도중 기차와 마차 등에서 이미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길림에 도착하니 수국이야 필려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미 일본 관동군이 덮쳤다고 송수익 선생님 등은 모두 피신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재규는 정재규는 미두라는 노름으로 완전히 망해서 초가집에 살고 있습니다 셋째 동생 정도규의 집에 가서 제수씨에게 담배값을 얻으러 가고 여기저기서 담배를 한 개비씩 얻어 피울 정도입니다 한편 조선공산당 와해 사건으로 잡혀갔던 종도규와 죽산면에서 중학교 교사를 했던 그의 후배 고소환은 각각 3년 6개월과 3년 영을 살고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종도규와 고소환 앞에 그들을 관리하는 형사가 찾아와 만주사변 이후 조선의 지식층들이 많이 친일로 돌아서고 있다며 그들에게 사회주의를 포기하면 원하는 자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회유를 하고 앞으로 동네를 뜰 때는 이유 불문하고 알려야 한다고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송가원은 일전에 집회에서 눈을 다친 청년을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학생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동환 경성제국대학 영문학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동환은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지만 친일파를 매우 싫어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읽을 줄 아는 청년입니다 민동환은 아리랑 뒤편에서 잡지사를 만들고 편집장으로 가원의 형님인 송중원을 모셔옵니다 송가원과 민동환은 옥비명창이 있는 기생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 송가원은 옥녀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키스를 합니다만 다음날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편 허탉은 여전히 사회주의 행동대장격으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송가원의 집에 찾아온 허탉은 박정혜를 찾아가 정릉으로 와달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허탉의 말을 전하기 위해 박정혜를 만나는 송가원 박정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여동생 박미애를 데려오고 둘을 인사시킵니다 박정혜는 박미애와 송가원이 결혼하기를 원하고 판을 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자짓딸 박정혜는 예전 허탉의 부탁으로 송가원의 학자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엮이게 되니 아무래도 송가원의 입장에서는 박정혜의 동생 박미애를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가원은 박정혜의 자매와 헤어진 뒤 길을 가다 우연히 옥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원과 옥녀의 뒤를 미행하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박정혜의 동생 박미애였습니다 이후 송가원 박미애 옥녀는 삼각관계가 되고 박정혜와 박미애의 꼬임에 넘어간 송가원은 옥녀를 마음에 두면서도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박미애와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산면 외리마을의 박건식은 3.1운동 이후 가족 전체가 목포로 피신하여 거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건식의 첫째 아들 박동아는 목포 상고 시절 광주 학생 운동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학생 운동 열기에 학교 집회를 주도하여 퇴학 처분 당했습니다 이후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비밀리에 사회주의 독립 세력의 고정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동아의 동생 박용화는 아직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박용화의 교실에서 일본인 선생님은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을 개명시키기 위해 해왔던 업적들을 외우게 했는데 박용화는 가장 잘 암기한 학생이었습니다 박용화는 은행에 취직할 수도 있었던 형이 집회를 주도해서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모두 바보 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편 무정부주의의 대표자격인 이회영 선생이 죽자 송수익은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사람들을 규합하고 투쟁합니다 어느 날 합동작전을 짜기 위해 회합을 주도하는 자리에 일본 경찰들이 기습해 오고 송수익은 그 길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시모토는 자신의 농장으로 찾아온 대학생들을 쫓아 냅니다 이들은 소장농을 상대로 문자 등 교육을 시키는 농촌 개몽 운동을 위해 찾아온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시모토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조합을 결성하는 등 허황된 마음을 품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말은 채찍질 할수록 잘 달리듯 아래 것들은 딴 생각을 못하도록 그저 조이고 닦다라는 것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하시모토는 학생들을 무력으로 쫓아낸 뒤 그 길로 면사무소로 찾아가 관제 운동인 농촌 지능 운동을 더 열성으로 진행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송판석의 아들 손일남은 기술을 익히기 위해 일본 재단사가 있는 양장점에 시다로 들어갔고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을 혼자서라도 터득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밤 신문지에 낮에 재단사가 했던 재단설계를 생각하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중 갑자기 선임 재봉사들이 들어갔고 그들은 시다가 재봉사 흉내를 낸다며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손일남은 이렇게 맞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옆에 있던 가위로 재단사를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아버지 손판석은 경찰서에서 호출을 받으며 구권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작가가 굳이 손판석의 아들의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독립군 세력을 편했었던 손판석이 경찰의 밀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시권의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아리랑 아리랑 식권의 줄거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송수익의 죽음과 방대근을 중심으로 한 동북 항일연군에 다시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내용이고 연해주 강제이주 사건과 만주 이민자 모집이 또 한 내용을 이룹니다 몸이 완쾌된 송중원은 경송으로 올라가 잡지사의 편집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잡지사는 송가원의 친구 민동환이 만든 잡지사입니다 신세훈은 송중원과 송가원에게 아버지 송수익이 15년을 언도받고 만주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전했고 그 자리에서 송가원은 의사 면허증이 있는 자신이 만주로 가서 아버지 옥바라지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박미애에게 아버지 소식을 전하자 박미애는 장남이 있는데 왜 차남인 당신이 가야 하냐며 펄쩍 펄쩍 뛰고 갈테면 혼자 가라고 막말까지 합니다 송가원은 사실상 박미애와 갈라선 뒤 혼자서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만주로 간 송가원은 아버지 옥바라지를 하면서 지삼출 필려 등과 인사를 나눕니다 송가원이 혼자 만주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옥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원을 찾아 만주로 떠나고 둘은 거기서 사랑을 나눕니다 만주에서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송수익의 몸은 갈수록 병색이 완연해졌고 어느 순간 위독해졌습니다 필려는 송가원에게 그동안 자신이 모은 65원을 건네며 이 돈으로 간수들에게 부탁하여 딱 한 번만 선생님 면회를 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지삼출도 필려의 진심을 알기에 가원에게 자신은 몰라도 필려는 꼭 면회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원은 어렵게 필려의 면회를 성사시킵니다 면회 전날 필려는 아끼던 한복을 다렸고 아침에는 쪽빛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치장을 했습니다 송수익만 바라보고 만주로 건너와 보냈던 지난 30여 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과거 적들에게 쫓길 때 송수익과 필려 둘만 산속에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필려는 한 번이라도 송수익의 품에 안겨 그의 씨를 받고 싶어 했지만 송수익은 필려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러면 된 것 아니냐고 필려를 다독였었는데 오늘 필려는 그때 생각이 났고 그때 그렇게 했기에 선생님의 명성에 누가 안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의 면의 시간은 2분 몰라볼 정도로 메마른 송수익의 얼굴색은 검푸른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송수익의 앙상한 손이 필려의 손을 잡습니다 긴 세월 고마웠네 그 한마디에 필려는 오열하고 맙니다 그렇게 송수익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 송수익은 두 가지 유언을 가원에게 합니다 만주의 뿌리라는 것과 너도 싸우라는 것입니다 경성에서 장남 송중원이 왔고 두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유해를 만주에 뿌립니다 중원이 다시 경성으로 돌아가고 가원은 그날로 병원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독립군에 찾아가서 독립군을 위해 의술을 펼치기로 마음먹습니다 필려 수국이 옥녀 모두 그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만주와 백두산 산자락에서 활동하는 동북 항일연군에 소속되었습니다 그곳은 방대근과 김판술의 아들 김건호도 있는 곳입니다 양세봉 장군이 밀정에 의 죽자 조선혁명 당군은 만주에 새롭게 등장한 항일세력인 동북 항일연군에 편입되었습니다 동북 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 주도하에 만주에서 활동하는 중국과 조선의 유격대가 합쳐져서 만든 항일연합 군대였습니다 방대근은 거기서 특무공작대 별동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광민도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변절자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수행했는데 막상 가서 본 변절자는 바로 신흥무관학교 동기생인 노병갑이었습니다 노병갑은 민생단 투쟁 때 죽을 위기를 모면하며 도망가서 바로 친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북항일연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일성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의 독재자였던 그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독립군 당시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제6사를 이끄는 대장이었고 그가 이끈 병력이 1937년 함경남도 갑산군 해산진 보천보 일대의 일제관공소를 무력화시키고 잠시 동안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천보 전투라고 합니다 보천보 전투는 당시 동아일보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를 계기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해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해주의 조선인 집단촌에서는 당시 소련의 혁명사회 건설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제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지주와 소장농의 개념이 없어지고 집단 농장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농촌의 농촌의 변화는 조선사람들에게 생활의 풍족을 가져다 주었지만 소수민족들의 러시아 동화정책으로 인해 학교에서 조선말을 가르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윤선숙과 조강섭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조강섭과 윤선숙은 어느 날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조직의 윗선에 있는 사촌오빠 윤철원에게 진의를 물어보지만 윤철원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윤철원은 당시 소련 공산당 내에서 내린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차은심이라는 여성 동지와 허위 결혼을 하고 장춘에 투입했는데 그 사이 윤선숙과 조강섭 등 연해주 조선인들 20만명은 강제 이주되었던 것입니다 윤선숙과 조강섭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련 공산당이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주를 위해 탑승한 화물칸에서는 동물 취급을 받으며 약 한 달 동안 지냈습니다 조강섭은 스탈린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리 없다고 중앙정부에서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기차 안에서 자신과 같은 공산당원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그 기차의 소련군 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 뒤 그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소련 비밀경찰에 인계되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소련군인들은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동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달 넘게 달린 기차는 드디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겐트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았다고 밖으로 나왔고 이제부터 이곳에서 살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937년에 일어난 연해주 조선인들의 강제이주 사건입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 일본은 만주 이민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만주로 이민가면 노자또은 물론이고 초기 비용을 대줄 것이고 거쳐할 집을 준다거나 몇년만 지나면 자작농이 될 수 있다는 말들로 이민자를 모았습니다 남상명의 아들 남만석은 어차피 소작농의 신세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만주로 이민가야겠다고 마음먹지만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놈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모른다며 그냥 조선에 남아서 빼앗긴 토지를 되찾을 생각이나 하라며 남으랍니다 장덕풍은 노망이 와서 벽에 똥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남 등쳐먹으면서 모은 재산은 아들 장칠문이 물려받게 되었고 장칠문은 그 길로 경찰을 그만두고 어엿한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서 회원이 되었습니다 아편을 시작한 백남일은 이제 거지가 되어 거리에서 한푼 집시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학생 항일운동 당시 학생시위를 주도하여 실형을 살다 출소한 보름이의 아들 오삼봉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혈청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찐일파들을 한 명씩 처단했습니다 어느 날 단원 중 한 명이 잡혔고 신분이 탈론한 오삼봉은 공허의 도움으로 만주로 피신하게 됩니다 공허와 삼봉이는 국경 근처에서 일본 군인들을 만나게 되고 공허는 자신의 죽음으로 삼봉이를 구해냅니다 공허의 희생으로 삼봉이는 무사히 산속으로 피신했고 삼촌이 있는 동북 항일연군으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공허는 갑자기 소설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와이 농장의 좌장 역할을 하는 구상배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그를 친형님으로 생각하며 의지했던 방영근은 얼마 남지 않는 기간 구상배와 함께 하와이를 둘러보며 처음 하와이로 왔었던 30여 년 전에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도 의지할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상배는 죽고 방영근은 농장 일꾼들의 조장이 됩니다 아리랑 10권의 가장 큰 이야기는 단연 송수익과 공허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리랑 이야기를 둘의 이야기로 양분해도 될 만큼 비중이 컸던 주인공들이라 그들의 죽음은 그 자체로 커다란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이곤에서 20대 중반에 혈기 왕성했던 두 병장이 만난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벌써 30여 년의 이야기가 흘러 이제 둘은 떠났습니다 이제 일제는 만주에 이어 중국 본토까지 침략했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니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전쟁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아리랑 11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국내 김제와 군산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시 집안 사명제 중 둘째 정상규 는 드디어 만숙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땅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도 대학도 보내지 않았기에 자식들에게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느 날 거지 신세가 된 첫째형 정재규가 동생 정상규를 찾아와 논 신마지기만 주면 안되겠냐고 얘기하지만 정상규는 형제의 연이 끊긴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러냐고 물리칩니다 돌아가는 길목에서 정재규는 주색잡기와 미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던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논두렁을 걷다가 점점 어지러운 정재규는 그 길로 길 위에서 사망합니다 한편 40대 중반이 된 정도규는 조선 공산주의자 1세대 사람으로서 이연상 등을 비롯한 동지들과 자신의 위장전향에 대해 회의하고 동지들은 만장일치로 정도규의 위장전향을 찬성합니다 위장전향이란 공산주의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거짓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도규는 정도규는 조직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고 이후 여러 친일단체의 직책을 맡기 시작합니다 같은 처지인 유승현과 함께 미국 상의를 운영하며 거기서 나온 자금을 이연상 등 사회주의 독립세력들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동지이자 후배였던 고소환은 자신의 농장을 기독교 사회주의 집단농장체제로 운영하였고 그런 고소환은 정도규가 변절했다고 생각하여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 수박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정도규의 한마디에 위장전향임을 눈치채고 두른다시 뜨겁게 악수를 합니다 사장 민동환의 변절로 잡지사를 그만둔 송중원은 장인 신세호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장인 신세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창시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길에 사위 송중원도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신세호는 친구 송수익이 만주에서 죽은 뒤부터 술만 먹으면 일본 관청 앞에서 오줌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오줌대감 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감 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들이 신세호의 뜻을 다 알아차리고 높여 부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시모토는 군산상공회의소 소장에 이어 도회의원이 되었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곡창 중에 곡창인 김지혜읍장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김지혜읍장 취임식에는 친일조직 국민총력연맹 군산지부장인 장칠문이 참석했고 그 옆에는 위장전향한 정도규가 국민총력연맹 만경지부장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시모토는 자신의 취임을 자축하는 의미로 모인 사람들에게 설탕 한 봉지씩을 받아가라고 하는데 신세호는 쌓아둔 설탕 봉지에 가서 오줌을 싸버립니다 잠깐 동안이나마 설탕을 받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줌대감 신세호의 행동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탓하며 돌아섰습니다 송중원의 처남은 송중원에게 아버지의 오줌 싸는 버릇을 막아달라고 얘기하지만 송중원은 그것은 장인어른의 외로운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의 실효성으로만 따진다면 소극적이고 무의미한 행위겠지만 저항의 상징성이 있기에 사람들도 장인어른의 행동을 수긍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중원은 농사일이 없는 시간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신세호와 송중원은 여전히 창식예명을 하지 않았고 어느 날 경찰에서 송중원을 갑자기 잡아갑니다 새로 제정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통해 창식예명을 하지 않는 사상범들을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동북항일연군에서 활약하다 중경 임시정부로 넘어간 방대근과 송가인 옥녀의 이야기입니다 일본군은 대토벌 작전을 펼치면서 동시에 항복하면 쌀과 술과 여자를 준다는 등 회유책을 같이 썼습니다 동북항일연군에서도 투항자가 계속 생겼습니다 투항한 이들은 부대의 위치나 정보를 일본군에게 알려주었기에 동북항일연군 부대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있습니다 동북항일연군에서 의무대장을 맡고 있는 송가원은 상부유 지시에 따라 부상자들을 모두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옥녀는 가원의 옆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며 가끔 대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일본군의 토벌역전과 회유책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동북항일연군은 괴멸되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오삼봉과 필려 수국이도 전투중에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동북항일연군 총사령관은 군대를 해산하고 소련으로 도피하라는 최후 명령을 내리지만 방대근은 예전 소련의 자유시 사변 때 독립군이 무장해제 되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소련으로 가지 않고 임시정부가 있는 중경으로 떠납니다 방대근의 뒤를 송가원과 옥녀가 함께 중국 상하이 즉 상해에서 시작했지만 1932년 이후부터 항저우 난징 광저우동을 거치다 중국 충칭 즉 중경에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방대근은 의열단에서 함께했던 윤주협과 그의 아내 민수희를 만났습니다 마침 임정은 여러 독립군들을 통합하여 임정산하 한국광복군을 설립하였고 지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간호사인 민수희의 도움으로 송가원은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에 의사로 취직하였고 방대근은 한국광복군의 비밀 직책을 맡았습니다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도 한국광복군 부사령관으로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옥련은 거기서 가온의 딸을 출산합니다 다음은 중앙아시아와 만주로 이주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에 힘들게 도착한 조선인들 윤선숙과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윤선숙은 약소국가의 민족해방을 지원한다는 소련공산당이 어떻게 이렇게 조선인들을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느냐며 소련공산당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비밀경찰들은 조선인들을 여전히 감시했고 그 속에서 조선인들은 움막을 짓고 학교를 지으며 마을을 형성해갑니다 대당 10권에서 윤선숙의 사촌오빠인 소련공산당원 윤철우는 차은심이라는 여성동지와 위장결혼을 한 뒤 만주 장춘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일제의 관동군 사령부에 접근해 부대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부부로 위장했고 관동군 사령부 장교들의 부인들에게 접근해 조만간 만주의 병력이 중일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대륙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만주 이민정책 등으로 만주의 안정이 찾아오자 만주의 병력을 중국 본토로 이동시켜 중일전쟁에 힘을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리마을 남상명의 아들 남만석은 기어이 어머니와 매형을 설득해서 만주 이민자 모집을 신청했고 막상 와서 보니 자신들이 외놈들에게 또다시 속았음을 느꼈습니다 공짜로 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것도 논을 준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만석은 매형 김진태의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만석의 말을 듣고 매형과 누이 식구들도 같이 만주로 이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전쟁에 쓰일 숯을 굽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들이 구워낸 숯은 그대로 전쟁터로 보내져 여러 연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공호스님의 아들 전동걸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공호스님이 죽자 홍시 부인은 보르미와 보르미의 딸 금예에게 조그만한 집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공호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40년 창시개명이 시작되자 걱정하는 홍시 부인과는 달리 동거리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며 호탕하게 웃으면서 창시개명을 하고 동경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 모습은 젊은 날의 공호와 너무 닮아있었기에 홍시 부인은 동거리 너무 든든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며 선제 공격을 하자 동경의 분위기는 들썩거렸습니다 동경 유학생 전동걸은 그런 동경의 분위기에 환멸을 느끼며 혼자서 조선말로 욕을 해대며 거리를 걷다가 자신의 조선말을 알아들은 같은 조선인 유학생 이미화를 만납니다 이미화는 어머니를 닮은 조선 여학생이었습니다 동걸은 이미화에게 끌리지만 동걸의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으니 일본인 지옥고였습니다 지옥고는 적극적인 현대 여성이고 동걸과 함께 사회주의 지하세력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동걸의 옆에 서로 다른 두 여성을 배치하여 마지막 이야기에 흥미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보르미의 딸 금애는 홍시부인의 머슴인 배필룡과 혼인을 합니다 홍시부인은 그들에게 신혼살림을 차릴 집과 논을 주었습니다 금애와 필룡은 서로 알콩달콩 살아가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면사무소로부터 필룡에게 징용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비슷한 시기 김장섭도 징용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고 부산항에는 다른 지방에서 온 징용자들까지 합하여 400여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큰 배에 올라타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1943년이 되자 영국과 미국 등 연합국 대표들은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를 두고 신탁통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그 신탁통치 의견을 절대 반대하며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열쇠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확대시키고 있었고 연합국의 대표들은 전쟁 이후의 조선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씩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의에 우리의 임시정부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렇게 1943년 세상은 각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 이후의 상황을 서서히 준비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주 대망의 마지막 편 아리랑 12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소설의 큰 줄거리는 폐색이 짙어진 일제와 이곳저곳 끌려가는 학병, 증용, 위안부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먼저 학병 이야기입니다 1943년 10월 일본 육군성은 조선인 학생의 징병 유예를 폐지하고 학병제를 실시합니다 이제 학생들도 징병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까지 징병에 동원되자 동경에서 유학하며 사회주의 학생 조직에 가입하고 있던 전동걸은 일본을 위해 싸우느니 중국 조선 의용군으로 탈출하여 일본과 싸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마음을 정한 동걸은 그때까지 좋은 감정으로 만났던 이미화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날 여성 조직원 지옥고와 함께 부부로 위장하며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곳까지 찾아가면서 지옥고와 부부처럼 보여야 했고 야밤 불신 건문이 있을 수 있으니 여관방에서도 한방을 썼습니다 그렇게 동경에서 중국의 조선 의용군까지 찾아오는 기간 동안 둘은 진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선 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작전을 펼치며 일본군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의용군의 정문에 태극기와 중국 공산당기가 서로 교차해서 결려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두 군데의 합작을 말해 주었습니다 송중원의 아들 송준혁도 학병 통제를 받았습니다 학병제가 실시되니 종도교와 이현상 등 사회주의 독립 세력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대로 우리 학생들을 일제의 총알바지로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리산으로 피신시키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에 송준혁 등 많은 학병 대상자들이 학병을 거부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산면 마을에 강제징용을 위해 일본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징용을 위해 마을에서 보이는 남자들을 무조건 잡아갔습니다 이미 몇 차례 징용이 실시된 뒤이기 때문에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일본 군들은 사냥을 하듯이 일하고 있는 소년부터 노인들까지 무차별로 잡아들인 뒤 자체 심사를 통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은 경우는 제외시켜주었습니다 차득보도 이때 징용되어 여수왕으로 그리고 다시 후카이도로 끌려갔습니다 아리랑 11권에서 보르미의 딸 그멘은 홍씨 부인의 머슴인 베필룡과 결혼을 했습니다 베필룡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징용에 끌려가고 그가 간 곳은 지시마 열도 즉 쿠릴 열도였습니다 필룡은 그곳에서 지옥 같은 인연을 보냈고 이제 드디어 끌려온 지 인연이 다 되어갑니다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은 군 비행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징용 기간이 2년이니 이제 필룡은 곧 집으로 돌아가 금해를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금해가 딴 남자 안 만나고 잘 있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곳의 대장은 비행장이 빨리 만들어지면 그만큼 더 빨리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얘기했고 그날부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공사를 진행했고 드디어 비행장이 예전보다 더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공습 경보가 울렸고 노동자들은 모두 훈련받은 대로 반공호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몇 분 후 반공호 안으로 수류탄이 굴러들어왔고 기관총이 난사됐습니다 그것은 일본군이 기밀 유지를 위해 비행장 건설을 했던 조선 징용 노동자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징용으로 끌려온 1천여 명은 결국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시마 열도 여러 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미 4천여 명이 죽어갔습니다 김장섭이 끌려간 곳은 사할린 탕강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돌아갈 배가 없다고 돌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김장섭은 신규로 들어온 노동자들을 태울 배는 있고 왜 근무 기간이 지난 노동자를 태우고 나갈 배는 없느냐고 따지지만 결국 총칼의 위협 앞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탕강에 들어갑니다 이제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에 속아 위안부가 된 처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이미와 복시리는 일본으로 건너가 공장 생활을 하면 한 달에 30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배에는 그녀들과 같은 처지의 많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여러 부류로 나뉘어 큰 배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것은 팔라우섬과 사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군인들을 상대하는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뒤늦게 동경대 법학부에 들어갔던 박용화도 학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은 버마였습니다 박용화는 버마전선에 와서 보니 일본군이 영미연합군에 형편없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달포전 부산을 떠날 때만 해도 신문과 방송에서 일본이 연전연승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모두 가짜뉴스임을 알게 됩니다 일본군은 제공권과 해상권을 연합군에 완전히 빼앗겼으며 연전연승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박용화는 그곳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인 여자가 그토록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전쟁에 출동하기 전 병사들에게 위안소를 방문하도록 하였고 박용화가 속해 있는 부대도 위안소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조선인 여자 복실이를 만나게 됩니다 박용화는 복실이가 조선에서 필리핀의 섬을 거쳐 다시 버마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음속으로 한탄합니다 한편 관동군 사령부의 부대 이동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장춘의 사진관을 차려 정보를 수집했던 소련공산당 윤철호는 일제에 잡히게 됩니다 윤철호는 차은심과 아이들을 급히 도망치게 한 뒤 자신은 여러 취조를 당하고 결국 생체 실험장으로 보내집니다 사이판도 파라오섬도 연합군에게 탈환되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패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복실이도 순임이도 그리고 학병으로 끌려와 일본군에 있는 조선 청년들도 그 사실을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병으로 끌려온 청년들이 부대를 이탈하여 연합군 쪽으로 탈주하고 있었습니다 차득보는 북해도 도로공사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일제의 패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차득보는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밤 차득보는 혼자서 탈출하고 그곳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모여 사는 곳까지 밤새 달려갑니다 아이누족은 차득보와 같이 징용 현장에서 탈출한 조선 사람들을 숨겨주었고 탈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까지 안내해 줬습니다 그곳은 산속 깊은 곳이라 일본군이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보는 우여곡절 끝에 안전하게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학병 징집을 피해 지리산으로 올라간 이들을 사람들은 지리산 도령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리산 도령들에 대한 소문도 가지가지였는데 독립군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도 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돌을 닦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소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지리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준혁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과 함께 지리산 화전민들의 근처에서 밭을 읽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요원으로부터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했고 독일의 히틀러가 자살했으며 영국이 범화전선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었으니 독일은 완전 패전한 것이고 이제 유럽의 병력이 아시아 쪽으로 대거 투입될 테니 일본의 패배는 목전에 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주에 정착한 남만석은 마을에 일본군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폐망하여 만주를 떠난 것입니다 남만석과 마을 사람들은 창고에 식량을 분배한 뒤 다음 날 조선으로 떠납니다 짐을 이고지고 기쁜 마음으로 조선으로 향하는 만주 이민자들 그들 앞에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듭니다 그들은 일본군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는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피신시킵니다 이것이 아리랑 12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인공이나 극을 이끌어왔던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것도 아니고 해방이 되어 사건이 일단락된 이야기 속에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역사가 계속 흐르는 것처럼 이야기도 우리의 삶도 특별할 것 없이 또 이어진다는 작가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민초들은 늘 자신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쌓아왔고 우리의 역사는 그런 민초들의 힘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올해 4월 4일 아리랑 1권이 업로드 되었으니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소설 아리랑과 함께 했습니다 아리랑을 다시 읽으며 저는 이런 장면도 있었나 이런 내용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내용들을 적잖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책은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책을 다시 보면서 역사적 배경에 더 중점을 두었기에 소설의 한 줄 한 줄을 더 깊이 보려고 했고 그런 이유로 새로운 내용들을 더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리랑 책의 마지막 표지에 아래와 같은 작가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리랑을 다시 읽고 작가의 말을 읽으니 이제서야 어떤 말인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조국은 영원히 민족의 것이지 무슨 무슨 주의자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 식민지 역사 속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모든 사람들의 공은 공정하게 평가되고 공평하게 대접되어 민족 통일이 성취해낸 통일 조국 앞에 겸손히 바쳐져야 한다 나는 이런 결론을 앞에 두고 소설 아리랑을 쓰기 시작했다 제가 위 작가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의 잣대로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여러 진영 여러 주의의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빠질 수 없는 세력이 바로 사회주의 독립 세력입니다 193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 일제와 맞서 무장투쟁을 했던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들 사회주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사는 우리는 그들이 종복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북한의 이념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을 구분하고 배제하며 때로는 독립투사로 인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까지 합니다 작가의 말처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모든 사람들의 공은 공정하게 평가되고 공평하게 대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한 몸을 바쳐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독립투사들을 기리는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대화소설 아리랑의 줄거리 통합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채널의 아리랑 각권 영상은 줄거리 이외에도 각권의 역사적 배경과 감상평이 함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각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